뭐가 정규방송이 아니에요 어쨌든 같은 시간에 방송하니까 정규방송이 맞습니다 옥스카 전데요 아 그래요 아니 이시간에 이번주는 이시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규방송이 맞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정규방송 맞으니까 이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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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 키키키 맞아요 원래 오늘 쉬는 날이에요 따지고 그러면은 이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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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이시간에 이시간에 이브 이시간에 싫어요 멘티씨님 군대 왜 입대해요 재입대하는 꿈도 꾸라고 싫어 싫어요 군인 패스를 하셔서 싫어요 군대 입대에 군대 입다라 하라 그래서 싫어요 카렌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체 감사합니다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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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미션부터 미션부터 미션 미션 시즌9이 제일 안좋구만 시즌9이 제일 안좋았어 군대 물론 군인을 내가 비하하는건 아니지만 제대했던 사람한테 다시 재입대 드립이라니 사탄도 울고 갈거라구 사탄도 울고 갈거라구 되게 평화로운 뭐야 되게 평화로운데? 정확한aste 군대 RRRRR 들어오실거에요 좀만 기다려봐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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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로 시작에.. 바로 그건데? 아 그냥 먹을걸 아.. 그냥 먹을걸 그거 진짜 팀 두리하.. 두리하면서 하는거 하겠는데 흐흫 이런 유령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당당하게 게임에 왜 따라와야 따라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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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따라와서 죽는줄 알았죠 오.. 워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음.. 나쁘지 않구만 울타리 고치기 오오 아니 나도 카즈아 카즈아 음 뭐야 진짜 빠지가 없는데 냠냠냠님은 아니겠지 설마 와 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펠리카리 다 먹은 거구나 뭐지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갑자기 두 명이 사라졌지 와 저도 사라졌어요 꺽 당연하죠 금강신 금강신 산청이 시참 가능합니다 얼른 들어와요 안그리디 인원실도 적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는데 얼른 들어오세요 코드 있죠 코드 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강 가능함 인원이 많아지 인원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번에는 거의 16명 꽉 채웠는데 오늘은 왜 이럽니까 들어와요 1년을 365일이에요 웬티스님 1년을 300일로 생각하셨구만 그래요 1년 아직 안 되셨구만 아직 응애시구만 뭐지 왜 이렇게 참여자가 없는 것 같지 엘링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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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셨다 마이크 들리시나요 그리고 마이크 들리시나요 어 들리긴 들리는데 약간 작게 들리네요 약간 작게 들리네요 잠깐 제가 박아보면 돼 장치를 모르고 다른 거를 바꿔네 스피커를 바꿔네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저는 잘 들립니다 저는 잘 들립니다 뭐야 근데 마이크가 제목끼도 들리네요 마이크가 제목끼도 들리네요 마이크가 제목끼도 들리네요 뭐야 어느정도로 낮춰야되지 그니까 그 재방송은 그 재방송은 소리 끄시고 소리 끄시고 그 저기 그 화면을 내리시면 돼요 화면을 내리시면 돼요 화면을 내리시면 돼요 풀체카로 입문했는데 풀체카를 안하고 있는 그러네 그러네 자 기본적으로 게임이 게임이기 때문에 방풀은 안 돼요 방풀은 안 돼요 아아 아아 금강님 저기 제 방송을 소리 끄시고 소리 끄시고 컴퓨터라면은 아 소리 소리 끄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들리는데 아 스피커로 해서 그런거 같은데 아 스피커로 아 스피커로 금강님 금강님 지금 세팅 세팅하고 계셔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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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어 눌러말하게 해야될 때 그런거 같애 음 나쁘지 않구만 잠시만 뭐야 검콩님 Lamborghini 왜어?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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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라고요 저 죽이려고 진짜 나 죽일거야 나 죽일거야 진짜 진짜 죽일거야 진짜 죽일거냐구요 진짜 죽일거냐구요 오지마 오지마 아 오니까 더 수상하잖아 오니까 더 수상하잖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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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죽여야지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선량한 시민을 왜 죽여요 계속 따라오시는겁니까 되게 수상해 되게 수상합니다 나는 선량한 시민을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시민같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되지 오지마요 검은콩님 오지마 오지마 저리가 아니 도대체 왜 따라오는거야 왜 따라오시는거에요 뭐야 뭐야 음? 어? 저 검은콩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QWR이 반간 전까지 봤는데 방금 이트로 누가 내려갔는데 그리고 거기 그 시체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아린이 님이었는데 아린이 못보셨나요? 저는 도망가기만 봤는데 그 범죄골목 입구 쪽에 그 광장 가까이 있는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거기 입구에서 죽었거든요? 음 저는 일단 몇 시에 있었고요 아까 무슨 색인가 내려왔는데 그거 미션 장인은? 태고가 뭐였더라? 아아 캐나다 거에요 오케이 확인 일단 건너뛰기 할 수 있는 난 누군지 모르겠어 난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은 오 금강님한테 투표를 많이 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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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의 투표죠 드디어 미션을 할 수 있겠구만 나 따라오면은 무조건 나 따라오면은 무조건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아 오지마아 오지마요 다른일 하고 가요 빨리 워밍이 좋아요 뭐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뭐지 어 여기가 아니구나 뭐야 이따 어 뭐야 비둘기 아 어 뭐야 이겼네 이겼네 뭐 어떻게 된거에요 뭐야 다 죽었나 나는 보안가인데 죽인상 없었는데 뭐야 아 자경단이 아 자경단이 미션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었거든요 임무승리요 오 임무승리래요 혹시 임무가 그 공통은 아니죠 엠마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아니 미션이 새로 생기실래 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이제는 됐어 미션 미션 많이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발견됨 깜짝이야 됐어 좋아 불 켰고 다른 그림 찾기 이거 또 인물 승리를 끝나 있구만 됐어 좋아 아주 좋아요 어 이렇게 스무스하게 게임이 돌아간다고 보통 이때 되면은 곧 쓰나리가 죽는게 국룰인데 죽지 않는거 보아하니 곧 쓰나리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구만 곧 쓰나리부터 죽이로는 뭐야 뭐야 살 빚은 아 임무승 왜요 아 금강님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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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임무가 공통인거 같은데 이거 우리 두명으로 늘리죠 좀 재미가 없네 좀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네 그 중에 타이밍이 안나오는데 맨날 그니까 타이밍이 잘 안나올거에요 한명 가지고는 한명 가지고는 아 아 아 검은콩님이 아까 젤리 얘기하니까 젤리 먹고 싶어하잖아 젤리 젤리 젤리요 무슨 젤리요 저 젤리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제 젤리 제일 좋아해가지고 우리 두명이면 바로 끝나는데요 바로 끝나죠 어쨌든 바로 끝나는건 똑같아요 우리 추리 안하고 지금 바로 끝나잖아 추리 안하고 지금 바로 끝나잖아 돼지날이란 저 봤어요 돼지날이에요 지금 감히 고수나리한테 돼지날이라고 해? 아우 기침 아우 기침 아우 기침 이제 업무를 하고 기침 기침 아우 기침 기침 아우 왜 자꾸 따로 오는거야 아우 아우 오지마아 아니 지금 걸 지금 우리 두명이면 죽잖아요 저 봐봐 죽일 줄 알았죠 전 죽었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두 명이 동시에 이었는데 어차피 제 채팅 안보이니까 같이 나오니까 달려가서 투명오리가 있어요 더한 나린이 안 죽었다는 것은 뭐야 나린이 뭐 중립이거나 살이 말했나? 뭐야 뭐야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일은 했네 좋은 일 있긴 한데 좋은 일? 좋은 일? 지켜보고 있다 오리 한 명이라 어차피 안보이는구나 IPO 룰룰룰룰룰룰룰룰룰 울리 난 죽었다 바로 드롭 바로 고신자리와 함께 유령이 되실 분 모집합니다 연안하루님 빨리 킬 하세요 킬 해버려 심심해 아우 감기 조심하세요 돌아가신 분 고신에 함께 대화하실 분 연안하루님 범인이시고 범인이신 분 과연 어떻게 죽일지 궁금하신 분 어떻게 죽이는지 궁금하다 야 어 끝났네 게임 어 야 이 게임 끝났네 이거 뭐죠 이거 약국에서 누가 죽였는데 뭐죠 흐흐흫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약국에서 누가 대놓고 죽이던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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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 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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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이에요 연안하루님한테 퍼블 당했어요 아이디를 대찌님으로 대찌님으로 바꿨어야 했는데 안 바꿨어요 이거 어디 한명이야 아 우리 한명이구나 참아 내 아이덴티티를 버릴 수가 없었어 뭐야 뭐야 누군지 범인 범인 누군지 몰라서 그냥 일단은 잠깐 뭐 좀 쉬는 타임이니까 저 젤리 좀 가져오겠습니다 툼 이거 구스구스 처음 해봤어 툼형 어디 몰라요 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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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정이네 이게 아닌가? 아니 이거 세이브하고 딴 서브로 가면 될걸요? 아니 사람 죽어서 그냥 오리 한 명인 걸로 할텐데? 그치 더블킬 나면 끝나는 게임 그리네 근데 지금 오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중립이 일하자 중립이 일해야 되지 중립이 뭐 죽일 수 있는거거나 아니면 그냥 뭘 하는거거나 중립에 음 맛있다 우리 검은콩님 덕분에 고치나리가 젤리 가져오려다가 해바라게 가져왔어요 초콜릿 어? 안 눌렀구나 단수 안 눌렀구나 맞아요 좋아 내가 의심하는 상대 는 바로 처단해 죽었다 오지마요 오지마 오지말라 했어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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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와아 살았다 폭탄광이 있구만 다들 캐릭터가 있으시구만 나는 왠지 모르게 고라리로 굳혀진 듯하지만 왜 저한테 와요 오지마 자 금광님이 결국엔 터져서 죽었군요 검은콩님 폭탄이요 진짜요? 진짜 폭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폭탄 폭탄 시간 있잖아요 저 15초때 한번 받아가지고 금광님이 맞췄다고 하시길래 금광님한테 드렸거든요 그쵸? 고스냐의 마음을 아시겠죠? 금광산청님 드디어 고스냐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생겼어 왜 쟤가 처음부터 죽죠? 나는 퍼블 어 쟤가 제일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감자튀기 맛있다 음 음 낫다 유죄를 평정 났습니다 이긴거야? 이겼네? 검은콩님 맞네 이거 빅틀직 혼자는 못하거나 원래 폭탄광 그 폭탄 처음에 쥐면 몇초에요? 아 15초 어? 15초라구요? 근데 쟤가 아 그런가? 내가 처음에 받았을때가 15초였거든요? 15초 잖아 그 다음에 바로 금광님 따라오시길래 금광님한테 넘겨드렸더니만 금광님이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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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제고 으흠 맛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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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맛있쩍 금광님은 그 마이크 어떻게 안되나? 마이크가 하울링이 들리는데 어 언제 안들린다 마이크요? 어 언제 안들린다 아.. 매빅 탭인데 어색해 저 눌러서 말하기 눌러서 말.. 말하기 하면은 아 그렇구나 잘하셨어요 따라오지마요 나 미션 할거야 미션 할거야 미션 할거야 어우 따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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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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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초콜릿이 맛있다 맛있기는 나를 미션 해야지 무슨일이에요? 어우 기침 진짜 엄청 나오네 뭐 눅 퍽 퍽 퍽 퍽 퍽 펄어놨나? 빌조일기 과이 존 뭐? 뭐여 뭐여 어 뭐라고? 왜 미션이 삼천만하니까 미션이 아니니까 아니 왜 날 죽이려 그러는거야 퍼블라리 뭔소리에요 맞아요 음 아닌데 아쉽다 너무 티나꼬 아아아아 이분이었구나 투명우리 위험해 연한 하루가 위험해 Like 뭘 뭔일이여 뭐야 순간이동이여 흐흠 흐흠 음 맛있고 흐흡 흐흠 흐흠 흑 흐흡 흑 흑 흑 흑 흑 흑 뭐야? 진짜 비심많이였네? 뭐야? 또.. 또 날인되면 또 비둘기 중립이졌네 아.. 이제부터 제대로 갑니다 이제 이제부터 제대로 갑니다 맛있군 다 먹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몇 초 더 있어야되는데 내가 너무 티났어 이제부터 티 안날거에요 왜? 왜? 저는 티는 많이 나죠 어 티는 많이 나요? 아 시작도 아니는데 벌써 오리라는 티가 많이 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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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간 뭐 움직임이 너무 이상해요 연하나언니 레디 잠깐만요 저 퀴생장 바꾸고 아 알겠습니다 아 치아노쌍 곰방미 아니 뭐 움직이는게 더 이상해요 아 뭐 움직이는게 더 이상해요 치아노쌍 하루가 하는거 같지 아무것도 하는거 봐 연ormal care 오하니 아 요 다시딱까아 으흠 아우 제거 제이 뭐냐 제이 기침이 나오면 안되는데 아 시딱 아 시딱 아냐 아 아 정말 모델데요 여전히 확인해 봤다 안녕하세여 연하나무님 이삭 뭐야 어어 왜 이거 무슨 일이예요 아우 기침 땜에 말을 못하겠어 뭐야 누가 뭐야 아우 기침 땜에 말을 못하겠어 아 아우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뭐야 연하 하루는 예배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죽으신 것 같은데요 뭐야 아래 아 미치겠다 저기 시체가 저기 예배단 아래쪽 맨 아래쪽 그쪽에 발견됐거든요 네 거기서 발견됐어요 근처에 계신 분은 안 계셨고 나린이 찍으면 된다면 뭔 소리 하시는 거 검은콩님이 더 수상한데 캐고가기는 뭔 소리세요 아 과연 누가 찍을까 뭐야 저 한 명 누구야 야 고스나리를 찍다니 뭔 컷이에요 아직 컷 아니거든요 이제 미션을 해야돼 미션을 오지마 저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나 미션 할 거야 나 미션 할 거야 나 미션 할 거야 나 미션 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자 내일을 깔아 잘하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응 기효무기 데고다시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다 아시다네 아 기침 살려줘요 아 아 진짜 감기 올리지 마세요 진짜 맛있다네 아리가또 아리가또 얼른 따돌려야돼 아 아니 둘 중에 지금 넌 연애인 둘은 죽었어요 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구요 누가 죽었다고요? 어 오스카님 돌아가셨네 어디에요 어 근데 QWR님만 안계셨는데 보디가드 할수 알아요 아이 뭔소리에요 아니 나 거의 맞아요 아니 저 이게 설마 코로나라서 거위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뭐 아 코로나라서? 코로나라서? 야 결국 죽이네 낮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젠장 아 펠리카노로서 한명만 딱 잡아먹었는데 이왕윤 한명 더 잡아먹을걸 따라와가지고 못 잡아먹었네 누구 내가 누구 잡아먹었지? 렘넨님인가 누구가 잡아먹었는데 그렇지 아 봐 QWR님 맞다니까 몇번 얘기해요 왜 안 찍은거에요 물론 저도 펠리카니여가지고 할만은 없지만 펠리카니여서 할만은 없지만 우리는 아니었다고 아 쟤가 아니었다고 난 죽이지 않고 먹었어 자격단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자격단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아니 왜 아웃분은 늘어나셨지? 원신하는 엄지공주님 팬 누구에요 그니까 야호 야호 어디서 상큼하고 잔인한 목게가 들리네요 하하 그렇게 잔인해요 아 대찌로 바꾸고 가야되나 아이디를 에? 그래야지 퍼브를 안당하죠 고씨는 날 먹었어 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미션하려면 어쩔 수 없었는데 뭐 오 고씨다 안녕하세요 대찌님 팬이에요 틀링글 찾기 재밌구만 같이 틀링글 찾기 게임하는건 없나? 어 그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오지마요 저리 가요 왜 따라오른거야 내가 미션해야 된다고 저리 가요 이거구나 어 깜짝이야 오지마요 어 허니굿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씨에 반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석체크는 고씨네들에게 크림이 되고 유튜브 구독도 유스 고씨네들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아니 원신하는 원신 어디까지 하셨.. 아이 많이 하셨겠지 나보다 많이 하셨겠구나 종을 찾으세요 종종종종종 찾았네 응 돌아가신 분이 안계시는데? 뭐야 저기 비둘기가 있어서 그런가? 황둘기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 황.. 아 비둘기 네 고씨고씨다 오리가 참 멍청하게 생겼네요 그쵸 하지만 고씨네리가 오리 몸속으로 들어간 이상 이 오리는 단순한 오리가 아닙니다 RQ 200 이상 초천재 RQ 200 이상 초천재 오리입니다 고씨네리가 들어가 있는 이상 고씨네리 진짜 아니죠? 근데 범인이 누구지 감이 안잡혀요 이러면 되려나? 다.. 당연히 살인이 아닌가 났으니까 모르죠 오로 네 오로 오 랩랩님이었나? 위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엘링크님과 같이 엘링크님 미션하고 계셨고 그 아래에서 저랑 거문콩님이 오셨고 이제 거문콩님은 링크님한테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 어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정항상 거문콩님 아니면 랩몬님이네요? 저 거문콩님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그럼 랩몬님이네? 네 아 그리고 QW 이아님도 위에서 오셨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시책 쪽에 있다가 위에서 오신 거라서 일단은 확실한 랩랩님부터 잘못 누르셨대요 잘가요 랩랩님! 감히 고씨나리를 죽인 대가가 이런 거라는 걸 랩랩님 죽으셨어 고씨나리를 죽인 대가가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고씨나리를 퍼블시킨 대가입니다. 너무 눈 너무 티나게 퍼브를 시켰잖아 RQ 200이 퍼블을 당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범입니다. 고씨보 죽인 게 어디야 어디긴요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모기 암살? 암살 보이 보이 보이게 암살하는 걸 암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아무나 씨를 낼 거 들어가셨구만 저 자경단이어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차마 시청자분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아이고 고객님 이렇게 자폭을 하시는구나 차마 저 자경단이었는데 차마 시청자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명예롭게 죽었습니다 일단 이거 안 끝나면 FW 이하님이거든요 끝났네 게임 끝났네 터졌네 고바시보라뇨 허니군님 게임이 안 끝났다니까 게임 끝 펠리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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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Coleman 펠리칸 남았습니다 골실 아리를 죽인 대가가 이 정도입니다 골실 아리를 안 죽였으면 펠리칸도 잡았어요 금강리 이거 스피커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폰 같은 거 껴주세요 고치고치덕이라뇨 아 아이 좋아 오 진짜 안들린다 이제 아 저 눌러서 말하기를 그냥 계속 키고 말해가지고요 또 돌아가셨구만 대찌님 또 돌아가셨어 젠장 저 케굴어가지고 돌아 죽어야 지금 발동되는 거여가지고 아 어쩔 수 없었구만 저는 자경단이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겼다 와 펠리카니 졌는데요 펠리카니 다 먹었어 QW이 아닌 배 부르십니까? QW이 아닌 배가 부르시냐구요 저는 안먹은거예요 자 허니군님 들어오세요 같이해요 원신해야겠다 뭔소리에요 가지마요 고집어 뭐가 원신해요 지금 고집어도 원신해야겠다 아 오스카니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당연히 창모 들어가죠 기다려봐요 한번 더 들어오실거야 허니군님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퍼블시키게 빨리 빨리 들어와 허니군님이 누군데요 아 지금 제 채팅방에 계신 분인데 하실 것 같아서 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설치가 안 돼 설치가 안 돼 그렇구나 설치가 안 돼 있구만 아 누굴 믿어야 되나 누굴 믿어야 돼 믿을 사람이었구만 알겠습니다 왜 자꾸 따라와요 불안하게 미션 완료 이 미션이 뭐길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야 바로 발견 되죠 이제 이거는 빼박이다 이 선박이 아니구나 예배당 쪽에서 나린님이 죽어 계셨습니다 빼박 예배당요 나린님이랑 같이 같이 가다긴 했는데 그게 누군지 까먹었다 그냥 거기가 아닌데 캐거였는데 캐거였는데 빨간 색깔이 예배당에서 나오긴 했어요 아닌가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거기 예배당 그 아래 그 입구 쪽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한 어두운 색깔이었는데 분명히 캐거였는데 설마 대찌님 안 죽이겠어 빨간색이 의심된다고요? 대찌님이지 여기 내려가면서 그 연기검전이 말했습니다 빨간색이 직업 말해봐요 저요? 네네 일단은 우린 아닌 거 확실하고요 중립이시구나 랜색깔에 조금 중립이시구나 잘가요 어차피 대찌님이 안 들어가신다고? 로악 타는 건 대찌님 당신이네? 잘오셨어요 비둘기셨군요 기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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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봐도 발라만 하다보니까 불편하다 야 연하나누님 저는 캐거여가지고 대찌님 끝났어요 이미 들켰거든 대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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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아 졌다 졌다 칼싸움에서 졌어 칼싸움에서 졌구만 보안관 경크입니다 오오 역시 믿고 보는 엘린크님 복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안 들리 알겠지만 대찌님 대찌님 쩔어 쩔어 고마워요 오오 랩랩님 또 랩랩님 인가 영매사 자경 그러면 금강님 직업 공개해주시자 맞아요 복수했어요 아주 좋아요 킥킥킥킥 그럼 검은콩님이 랩랩님 죽여봐요 제가 한번 금강님 죽여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 이거 건너뛰기 야 누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와 이거를 건너뛰기 된다고? 네 중립지기 연하나리님이었지 정립지기 와 대찌님이다 연하나누님이다 와 원신할거에요 원신이라뇨 원신이라뇨 저는 스타레일 할거에요 아이고 아이 뭐야 끝났어 아이 끝났네 끝 에이 아주 좋아요 아니 대찌님 너무 뻔한거 아니었어요? 네 너무 티났어요 나린님이 나린님이 너무 상스럽게 있는데 어떡해요 해피해피해피한가요? 아니요 넌 해피해피해피 빨간색이 아니면은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더문콩님 아니면 님이였는데 다행히도 제가 캐거여서 다행히였지 뭐 캐거였어요? 네 저 캐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바로 된거 아니에요 어 대찌님 당황하셨잖아 대찌님 맞아요 전하신거 왔는데 갑자기 죽이자마자 바로 알려졌길래 바로 당황하신거 딱 티가 났습니다 흠흠 흠 큰강기 나가셨네 사실 그리 당황은 안했는데 에헤이 했다고 해줘요 아 당황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정말 개그러워서 갑자기 몰랐잖아 방송을 좀 아시네요 네 방송을 좀 아세요 아 조금 이따 오려구요 아잇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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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간이라서 그런가? 그러네 이게 롤롤롤롤롤롤롤롤 아니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아 간만에 오리 걸려가지고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와 미션하고 있는데 죽여 와 흐흠 아 아 아 너무해 와 아 아 뭐 아니 저기 대찌님은 뭐 오리는 뭐든 내가 다 죽일거야 먼저 흐흐흐흐 와 시작해요 빨리 아 뭐 이러냐 진짜 심지어 변장 실패였는데 변장도 안되고 자 QWR님 일단 저 보안관입니다 보안관입니다 어디갔어 맞아요 어몽어스는 그게 안되는데 물론 해본적은 많이 없지만 어 해결됐네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하하하하 잘가요 대찌님 잘가요 살려주세요 아 아 아 아 대찌님한테 줬는데 다시 나한테 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내가 죽는거야 선량한 고슈가 물론 선량하진 않 아 선량했지 난 보안관이었는데 일단은 QWR님 QWR이하님 봐야겠다 QWR이하님이 설마 폭탄공항은 아니구나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자 추리 고고 오 오 자 상황을 봅시다 갑 폭탄이 갑자기 울렸어요 네 보니까 이중에서 대찌님이랑 나리님 두 분 중 한 명이 폭탄을 몰고 왔거든요 네 나리님이 몰고 있었습니다 제가 8척짜리를 받았어요 아 하필 나리님이 죽었네요 예 죽음자는 말이 없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난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그때 너무 다 겹쳐있었단 말이죠 솔직히 시간상으로 봐서는 그 냉각수 할 때 한 번 온 거 같거든요 그때 한 15초짜리 나리님한테 간 거 같은데 난 검은콩님은 될 수가 없고 검은콩님은 저랑 같이 다녔기 때문에 폭탄 가는 일은 없고요 배찌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닐 거 같고 그럼 폭탄을 몰고 왔으니 나리님을 만났을 거 같던 사람 3명인 연하나루님 PW 예아님 랩렛님 세 분 중 한 명인데 저는 멋지다 추리가 저렇게 되네 우와 멋지다 퀴즈 멋있었다 엘링크님 오케이 일단 스킵합시다 확실하자 확실하자 일단 스킵하자니 다 찍으셨는데 아쉽다 일단 대찌님이랑 검은콩님 뭐야 뭐야 랩렛님 왜 랩렛님 왜요 랩렛님 왜 빨리 저랑 같이 함께 얘기하실 분 구해요 어디 갔어요 랩렛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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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직 아무도 안 돌아가셨구만 왜요 랩렛 랩렛 랩렛네 ㅋㅋ ㅋㅋ 그러면 저는 탐정이요 탐정 Q.W.E.R. 님은 영매 랩랩 님은 생각하시네요? 보내죠? 아니 그러면 의심을 받잖아! 이들끼래요? 아 expressions 그럼 검은콩님 연하나루님 아니면 PWA님 좀 한 명 선택해보시면 되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정직한데? 비둘기라고 비둘기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다니 오리가 한 명인데 이게 커요 생각할 범위가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 랩랩님 너무 솔직하셨어 그때는 속여... 아니 그때는 속였어야지 직업을 보안관이라든가 이것저것 많잖아 너무 정직했어 구구구구구구구 맞네 와아 와아 이게 바로 정인을 심리한다 그래도 나린기 두 녀석이가 만족한다 같이 붙어있으면 자 다 쏠겠습니다 이제 폭탄은 아니잖아 일단 보안가이드 모든 내가 겁 안먹을거 하지 다 쏠거 하지 다 쏠겠습니다 다 쏠겠습니다 폭탄은 몇 점? 레디해요 빨리 시작하게 누구 누구 하시... 우유님 어서오세요 고인물 오셨다 고인물 분 오셨다 우유님 오셨다 고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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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의 일을 사간다. 저 여깄어요. 저 여깄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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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윤님 나와봐요. 우윤님이 죽을 수 있어. 나와. 우윤님 팬이에요. 뭐야? 이분 뭐지? 왜 대놓고 죽이지? 왜 대놓고 죽였을까? 골씨나리라 쳐 죽인거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대찌님하고 저하고 연인 사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오래 걸렸을 때 이거 컨셉 잡고 하면 재밌겠는데? 그래서 나린님 당신은 사리청부업에 신청되셨습니다. 아쉽게도 돌아가셔야겠습니다. 하면서 보낼 라인인데? 갑자기 대찌님도 같이 죽을 줄은 나도 몰랐는데? 어... 아니...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니 저는 그냥 극한의 컨셉팅이라 나린님 보고 나린님 당신에게 사리청부가 들어왔습니다. 불기, 오리, 키키? 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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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아 진짜 이렇게 퍼블당하나 싶었는데 저랑 같이 퍼블당하신 우리 퍼블당하신 우리 대찌님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퍼블입니다. 이게 바로 퍼블입니다. 더블킬 연인.. 연인.. 에 가를 속이 높지 않을까요? 대체 제가 민자가 아니라서 근데... 근데 이거... 남은.. 이거 한 명 우리가 청.. 퍼블 당하신 느낌이...? 자... 한번 보내줍시다. 저거 흥... 제가... 제가 더 기분... 나쁘... 거...요? 라고요 하고 싶지마 이러면 또 창처 받으실까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를 엘리크님이 확정 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넘긴다고? 연인 잘 못 만나서 뭔 소리예요 잘 만났는데 잘 만났는데 퍼블 당하신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연인은 처음부터 누가 연인인지 모르는구나 자 와 이거 우유님이네 야 너무 당연하게 우유님이라고 그러네 우유님이 죽이고 신고하면 야 이거 과목훈은 최고였네 야 야 야 에일링크님 먹뻔하시네 좀 많이 당할 수도 없네 네 네 여러분 우유님이예요 이거 대놓고 죽이네 이거 우유님 댓글을 좀 해야지 그러면 다 한다고 우유님 그러면 다 한다고 안돼 우유님 보내주면 됩니다 아 아 여기 계세요 어 어 야 어 뭐야 이걸 살아? 이게 왜 살지? ㅋㅋ 대추님 심심해요 빨리 엘리클님 죽여서 끝내버려요 와우유님 또 죽였어 와우유님한테 이거 덮어 씌우네 이 닭본우유 이 닭본우유 이 닭본우유 자기사람을 죽여 내가 정의이름으로 복수할거야 야 엘링크님 뭐 받아 하신대 우와 엘링크님 속이는거 탑 우유님 왜 자꾸 웃기만 하시는거야 그러면 당한다고 대찌님이 조용하신거 보니까 지금 잠깐 원신하러 가셨구만 왜 이 닭본우유 끝났네 연한하러니 연한하러니 우윈님 보내면 돼 우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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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본우유기지 닭본우유기잖아 이거 그래서 안끝나는거야 게임 아 너 리시 잘됐다 니 믿기려면 우윈님 돌아야돼 니 믿기려면 우윈님 돌아야돼 아 너무 이거 거비가 이기게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용감은 용사인데 거미있다 거미를 이기게 할거야? 아 너무 재밌고 신부없자 맞자로 근데 알았는데 왜 안 죽였어요 거미를 이기게 할거야? 죽였어야죠 저요? 잘가요 야 엘링크님 승리했네 연한 우윈님 엘링크님 승 정말 우리 가 이겨라 야 이 야 왜 휘둘이게 우윈님은 웃지마 마시고 아니라고 단답을 하셨어야죠 그 솔직히 그에서 건너지기 때 쓰면 웃길 수 있었는데 네 안했습니다 충분히 아니라고 얘기할게 있었던 그 타이밍에 웃기셔가지고 당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우윈님 앞에서 사람 죽겠어 그게 아니라 한 명이 건너지기 눌렀는데 우윈님 진짜 죽을거 같은데 제가 일부로 제가 일부로 우윈히 죽은거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죽음이라서 어차피 우리 죽으면 끝나니까 아 뭐 그렇긴 하네 근데 뭘 죽어도 끝나긴 하잖아요 중립이라서 근데 방금은 건너지기 했으면 그냥 빨리 끝날 이거 대치님 나리님이랑 연인이신데 예 아니 내가 왜 하필이면 저딴 아 저딴이라뇨 제가 더 기분이 나쁘거든요 대치님 대치님 아 아 거의 제가 죽을줄은 그렇군요 럴럴럴 대치님 대치님 일루와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아 쓸고 있다가 아 검은콩님 아 제발 아 이거는 그냥 신고하면 되잖아 아 아 아 젠장 고기로 만들고 있어 지금 야 아 누가 검은콩님 죽여주실 분 아 아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아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아 죽었다 아 아 랩랩님 우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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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요 저랑 랩랩이 윙크해 보고 싶었어요 저 범죄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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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왔어요 저 랩랩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라? 아 그래요? 그러면 랩랩이 아니었나? PWA님이었나? 아 아 얼마다 범죄공기 범죄공기 왜 저 cucumber 하 범죄공기 좀 보관관이었는데 전 메이플스토리입니다 메이밀라라라로 메이플스토리 구 전 에벨탱이나 event 타블리언이 예배당 쪽에 계셨어요 러나님이랑 엄지님이랑 국수돌리언과 죽으셨으면 탐정은 뭐하는거지? 탓게미군 런! 어디 런이에요? 보고가셔야죠 여루나님 보고가셔야죠 근데 고스면 누가 죽인거에요? 나인 이름에 붙잡는거 생각해보니까 생각좀 해줘요 저도 죽었다구요 나린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저 드셨으니까 맛있었나요? 검은콩립 저 드시니까 맛있나요? 저 드신 결과가 결국에는 이런 시체였는데 괜찮으신가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젤리는 이제 제거입니다 키키키키키키 우유님 하얀 빛깔 우유님 일로와요 하얀 우유빛깔 우유님 일로와요 파랑빛깔인데요 에? 파랑 자 겹쳐보자 한번 물 색깔 되는지 겹쳐보자 겹쳐지진 않는구나 야 나나누님 초등력자 아 런 딴밤밤밤밤밤 종이 그렇게 열리는구나 아 그래요? 안돼 잠깐 궁금한거 저 보안관이었는데 중립직도 죽이면 저도 죽나요? 중립직도 죽이면 저도 죽나요? 보안관이 중립직을 죽이면 안죽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리거나 중립직 죽여도 안죽는다 확인 네 거위만 죽였을때 죽는다 아 오케오케오케 야아아아아아 엘링크님 엘링크님 왜 저 죽은거 눈치 못채셨나요? 아니 제가 좌경인데요 제가 제일 먼저 죽었는데 그러면 아까 나린님 드린건 그 검은컨 페리컨이 검은컨임이 아닐거에요 수채가 나무시니까 아무랬시니까요 그러면 저랑 저랑 네네님 링크니까 이제 권조님이 자정다니면은 어... 저런 저런 끝났네 게임 터졌네 이것도 정의에 승리하는구만 정의는 승리한다 왜요?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엄지 권조님이 자정다니면은 힘내요 제가 엔네믹이 링크였으니까 나머지 한 명밖에 안 남았네요 정의는 정의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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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QWA님 가시는구나 탐정이었는데 가시는구나 테트리오를 했다는 이유로 QWA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왜 밑에서 테트리오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자 이거 자부착지 못하면 끝난다 이제 그러면 직궁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그건 맞죠 영백입니다 오 하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오 오늘 좀 늦으셨네요 어쩐지 어느 분이 안들어왔다 싶었더니만 하윤님께서 안들어오셨구만 아 오케오케 포카콜라가 어떻게 해야되려나 다 씻으면도 당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네 연한 하느님 조능력자가 됐지요 잘 가요 다시 만나요 진짜 치고 하자 아깝다 저 생각 좀 했는데 아 저 생각 좀 했는데 연한 하느님 아 아깝네 아니 고씨나니 죽은거 왜 아무도 눈치를 못챘어요 아니 고씨나니 죽은거 아니 거의 상담 끝나자마자 고씨나니 죽은거 눈치챘어 어떻게 된거야 나 시채였는데 이거 아니 올라오는거 우연히 올라오는거 너무 당황스럽네 아니 저 죽은거 보였잖아요 저 죽은게 채팅창에 보였을텐데 어 왜 고씨나니 죽은거를 거의 끝나자마자 눈치를챈건데 물론 검은콩림이 검은콩림이 먹어서 그런거지만 고씨나니 고씨나니 죽은거는 이미 진작부터 알고있었어요 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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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그쵸 아니니 오리에요 거의에요 뭔소리에요 저기 저기 죄송한데 죄송한데 저희들이 또 한 한 배를 탄거 같아요 저 자결할거에요 자꾸 그러면 아 또 같은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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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또 보안거 아니었어 야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뭐하시는거에요 뭐지? 뭐지? 아니 제 예상이긴 한데요 이거 이거 연인이 있는거 같거든요 그 다음에 가능성은 가능성이 두가지 네 두가지에요 그니까 자정당이 썰고 그거를 보안관이 보고 아니 검은봉님 대찐님 퍽을 시켰어 아니면은 이거 썬거를 막 대찐님과 한 배를 탔다고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네 모카 콜라 아 아 래프님이 다 겹다 저는 네이런 저는 저는 검콩 검콩님 저주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키다블리아님 가세요 끝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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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연히 지금 코콜라콜라로 우연히 나왔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니까 3명이 동시에 죽은거에요 야 저건 참 생견뿐이다 와 난 카미카제 보는줄 알았어 진짜 감사합니다 검은콩님 뭐가 감사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따갑니다 그니까 어 검은콩님이 저랑 고스랑 멸님 얘기하는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검은콩님이 저리 쏘셔가지고 제가 고스나리를 죽이게 했어요 그니까 흐흐흐흐흐흫 흫흫흫 흫흫 난 난 너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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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입니다아 안녕하세요 연하나룬님 흐쩍 안녕하세요 펜이여 검은콩님 뭐하시는거 이분 피하시는거 보니까 또 나 죽이려고 그러지 도망가 따라가 도망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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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이렇게는 못하겠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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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고 서리 가요 왜 자꾸 나 따라오는거야 왠지 또 죽일거 하잖아 뭐에요? 아무도 안죽었네요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에요? 환기 환기 어 환기 괜찮네 이거 환기 시켜놓고 투표 고스날 타시는거 아니죠 지금? 아 아니에요 이거 펠리칸은 아니고 비둘기다 네 비둘기다 비둘기 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펠리칸인지 비둘기인지 아니 보통 이미 이때 한 명쯤은 없어요 맞아요 전의 전전판에 나리님처럼 조용해요 조용해요 나 지금 펍을 다같이 모르는데 지금 안 돼요 전 노래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 저 죽이실 분 구해요 봐봐 세 표나 있잖아 왜 세 표나 있냐 이게 인기 투표도 아니고 오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진짜 저리 가요 오지마요 팬하지마요 오지마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아 아 이분 진짜 맘에 안드네 오케이 이거 단판 후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저는 재할 일을 끝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어요 진짜야? 재미없다 네 그 랩랩님이 신고 버튼을 안 눌렀는데 재미없어 재미없어 네 오 대디님 다름이 되죠? 네 어 오케이 뭐 비둘기니까 게임이 끝나겠지 어 아니 근데 펠리콘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스킵 폈구나 펠리콘 없네 내가 스킵 폈어요 아 너무하잖아 아 VIP님 구아 안녕하세요 나리기만 죽은거 아니? 너무하잖아 아 너무하잖아요 아 진짜 너무하대 저 재미없어요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앞으로 구구덕 구구덕 그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전 전 나리님 충분히 죽였어요 우리가 안나는다 빨리 우리라도 고링이 쓰고 싶은데 뭐라구요? 뭐라구요 지금? 아 보안가 걸렸을때 고링이 쏠거 몰라 나도 막 쏠거야 이제 나 이제 봐주는거 없어요 무조건 다 쏠거에요 어 근데 저도 봐주는거 없이 고스나리님 먼저 쏠게요 비비비비비비비님 어서오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비비비비비채팅칠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비님 아 처음 오신건 아닌데 계셨던 분인거 같은데 네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까만 고양이 비비님 비비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확인 어 어 비비비비 맛있겠다 아유 비비비씨가 아 제가 퍼블만 시켜주지 말아요 진짜 아니 뭐 전략자 퍼블면 괜찮은데 너무 대놓고 하잖아 이거 이거 전기충격하기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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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충격하기 굿 굿 음 아주 좋아요 흠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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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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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요 진짜 아니 저 퍼블를 시키지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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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메샤에요 영메샤 또또또 어 뭐야 다른 분이 돌아가셨잖아 또또또또 또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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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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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투명 아니.. 아니 투명은 아니.. 아니..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거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렘렘님은 제외된건가? 렘렘? 렘렘님의 범인인가? 아 아뇨 아뇨 오리에서 제외라고 오리에서 제외라고 아아.. 아.. 아 자꾸 죽이려고 와가지고 저는 도망갔냐 바빠요 누가 거이든 누가 오리든 관계없어요 지금 저 따라오는 사람들 다 오리같애 지금 아니 저는.. 그 수만 있는게 질문을 하러 가는거 뿐이에요 아 진짜요? 그 말은 어떻게 믿어요 히히힛 퍼블 방언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비님 히히힛 네명이 다같이 모여있는데 진짜 퍼블 시키지마요 진짜 나 미션할거야 나 조용히 미션할거라고요 어 저킬 못하는 직업이에요 난 영매사에요 영매사 오스나님 퍼블로 죽이지 말라하면 퍼블로 안죽이고 퍼블하면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이면 되나요? 무슨 그런 살벌한 목소라 살벌한 얘기를 귀엽게 얘기하세요 그 생각 저도 했긴 했어요 히히힛 히히힛 아니 아 나님 아니면 아니면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퍼블로 죽는게 안낫혀 당연히 아 이분 죽일려그래 랩랩랩 죽일려그래 라즈나 아니 저 미션하게 딴 데로 가라구요 쥐적기 아 미션은 미션은 추방할때 그 그 가까이 있으면 미션하다 죽는다구요 안돼 저리가요 따라오지마요 미션할때 머리 떨어져 있을게요 일단 미션합니다 미션한다 했어요 쥐잡기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세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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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숫자는 왜 센거에요? 다섯마리 잡아야되니까요 다섯마리 잡아야되니까요 다섯마리 잡아야되니까 어 뭐 그렇긴 하죠 그 수나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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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가 죽이면 여기 히치없이 그냥 여기 오땜으로 빨려 들어간다요 네 미션하려면 뭐 여기 캐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여기 캐거도 안통하고 아 진짜요? 근데 바꿔줄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 일단은 영메시한데 유령이 일단 한명이거든요 아 그니까 아직 안죽었어 아무도 다섯마리 우리 한명이나 안죽었 야아 이거 이거 바로 바로 가야지 아 젠장 또 먹혔어 도움 nutzen QWEA님 저거 신고한다 이제 아 Ahhh 너무하잖아 잡아요 빨리 잡아야돼 방금 나 죽어 안녕하세요? 백식은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백식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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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문 열어봐라 고추 참치 랩맨님 어서와요 큐더블 위하님 백속에 어서와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이거 중간에 스타 샀나? 야 내가 잘한다 그치 펠리카는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어디다 쓰면 재밌겠다 이거 신고하면 끝난다 죄송하지만 끝난 거나 펠리카는 죽이세요 아니 종을 오히려 했는데 다들 사용할 수 없으요 아니 그러게 왜 백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며.. 여기서 다섯 명인가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오히려 차를 못 죽여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우윤희님 아이고 이게 고시나리를 따라다니다가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검콩님 들어와요 들어와요 검콩님 들어와 그렇지 들어왔어 좋아 검콩님 들어왔고 저는 다 나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내려가면 나쁜 사람인 맞네 미꺼 고시나리잖아 지금 미꺼 고시나리 미꺼 고시나리 미꺼 고시나리 미꺼 고시나리 미꺼 고시 비비님 어서오세요 비비님 그 퍼블방어 감사드립니다 자 다 얘기하고 다녀야지 엘링크님 저 캐거에요 저 죽으면 그 신고한 사람이 범인이에요 화요일님 분명히 저거 지금 그거다 죽이는거 갖고있다 곧스날 따라오는거 보면 신상치가 않아 도망가야겠어 됐다 오 다행이다 뭐야 연한하누님 죽어 뭐야 연한하누님 죽어 예? 뭐야 왜 죽어있어 연한하누님 왜 어디에요 시차 어디서 발견했어요 아니요 시차 발견하는게 아니에요 종올린거에요 에 종올린거에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러면 감기해줘요 그럼 미꺼 우유님 가시죠 흐흐흐흫 그 아 그럼 곱스날이 한명도 세고 가면 안되나요? 아니요 곱스날이님은 일단 확실을 말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니까 이건 보험이에요 엘리크님 저를 보험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되요 근데 그 가문콩님 직업도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저 무직거위 걸렸거든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솔직히깁니다 일단 건너뛰게 했어요 저는 이러고 또 곱스날이 투표할 사람 있다고 우유님도 투표할 사람 있네 비비님 나 당신이 수상해 왜? 나 당신이 수상해 미션하자 미션하자 reck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죠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앤용 에헨 이미 이게 다 주주기셨 누가!! 진짜? 시체 시체가 어딨었는데 시체가 시체 시체가 어디 어디 시체가 어딨었는데 영안시 어 영안시 오른쪽 아하 아 이러면은 보험이 사라지는데 와 나 죽었어 아 검은콩님이었구나 야 시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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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떼는거 봐라 검은콩님 머리카락 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내 직업을 어떻게 알았지? 검은콩님은 제 직업 모를텐데 아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누가봐도 퇴근하는걸 아는걸 아 근데 나링이 나링이 네 저도 그냥 1번 거의 걸렸어요 뭐라고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다고요? 아 저기 뭐 검은콩님 늘려주실거에요 그리고 이거 10명이라서 오리 한 명 늘려도 될 듯? 그러니까 어? 오리 충분히 2명인데 충분히 할만하지 않아요? 오리를 늘린다기보다는 중립직을 늘려야 돼요 아 보도새도 쳐 오리 1인데 지금? 잠깐만 오리 2 2명 아니에요? 오리 1 중립이 아니 오리 1 중립이 오리 2명 오리 2명 2명일걸요? 오리 1명인데 오리 1명이에요 오리 1명이에요 아 2명을 늘려야지 10명인데 아.. 힘들어 아 스타레일 재밌다 스타레일 저는 스타가 재밌는데 이게 뭐에요? 아 스타? 스타가 뭐에요? 스타크래프트 스타레일 하시나요? 스타레일은 아니요 누구세요? 스타레일 스타레일 재밌다고 하시는 분 누구에요? 저에요 연한사로요 응애 57렙 응애 59렙 응애 59렙 검은콩님 위쪽에 잘 갇혔다 57렙 잘 갇혔다 감히 저를 저격해줘 죽여요? 안살려줘요 안살려줘요 사요나라 응랑제레콤보 너무 좋아 응랑제레콤보 너무 좋아 또 펠리콘이 QW 또 펠리콘이 이건 사실 펠리콘이이라고 깔려진 판인데 팔? 펠리콘이 누구지? 응 펠리콘 QW QW 아 QW님이 우리는 못하시는데 펠리콘 되게 잘하시네 저희도 그렇지 아니 시작하자 맞나 시작하자 맞나는데 펠리콘이 어떤 이분일까요? 과연 안나는 님 그 전투 붙지 말아요 저도 지금 제가 먼저 털릴까봐 걱정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아니 심지어 그게 아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같은 사람이 두 번 연속으로 펠리콘 건드려니 둘 다 먹혔어 이거 나래님이 트롤인게 뭔지 알아요? 우유님을 왜 죽였어? 이제.. 이제 안되겠어 이제 모든 직업을 얘기하지 말아야겠어 아 근데 얘기 안하면은 케건에 솔직히 얘기를 해야되는데 아 아니 애초에 많은 사람한테 말하게 애초에 보험이라는 말은 하면 안되죠 아니 한명의 사람한테 말하고 저 그 사람 죽음 저 만약에 총맞으면 그 사람이 범 암살자임 아니면 가짜로 얘기해도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오케이 근데 엘링크 님은 저 웨이징 하셨어요 그냥요? 다른 사람한테 저 총맞으면 그 사람이 범인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펠리콘이 이겼다 와 QW님 이거 아니고 아니, 이거 packed다 아니 왜 이거 신고를 안 해요 이거 누가 먼저 신고피걸타이밍이였잖아 X2 이거 绷 grand dynasty 엘링크를 늘 czy 아 검콩립 권력 자 그 어 좀 그럼 이게 ADHD 그러면 체 bueno 아 성 quand 대찌님 죽일 수 있게 저 오리 할 수 있게 꼭 도와주시고 제가 꼭 칼집 걸려가지고 고스넬을 먼저 썰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여..연인 넣지 마시고 대찌님하고 두번씩이면 연인 됐어요 아 저 건콩님과도 한번 연인을 해봤어가지고 이제 한번 펠리컨을 빼면 누구만 해놓을까 그 운명의 실로 당신의 목을 펠리컨을 빼면 되겠어요 아니 펠리컨을 빼면 되겠어요 나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전도사가 어떻하는지 알았다 펠리컨을 물음표로 하던가요 펠리컨을 물음표? 물음표로 하는게 나을거같음 너무 확정적으로 하니까 펠리컨 걸리는 사람이 너무 유의해진게임 근데 검은콩님이 싫대요 오케이 사운드 다 키웠다 됐어요 오케이 렛츠고 아우 기침 진짜 미치겠네 기침 진짜 미치겠다 어흥 오지마요 저리가요 아 옛날에 했던 말 해볼까 오오 나이님 펜이예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나이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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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이예요 펜이예요 오오 오지마 고스나리님 제가 달리기 빠른거 아시죠 아 그래요 이거 봐봐 제가 당겨판을 맞췄잖아요 요거 그거는 이제 고스나리님 컨트롤이 좀 많이 안좋으셔서 그런거 뭔소리에요 컨트롤에 데가 고스나리한테 지금 컨트롤이라뇨 지금 컨트롤하면은 고스나리 말고는 떠올리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지마 아 진짜 왜 자꾸 자꾸 따라오는데 진짜 아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아니 따라오지마 난 명예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야 멋지다 멋지다 아 진짜 미치겠네 또 퍼블이야 난 명예로운 일을 했을 뿐이야 호세나리님 아니 이거 죽일 수 있어 할 것 같아 아 죽일 수 있었는데 네 자란에서 걍 찾아요 일단 엘린크님 어서와요 엘린크님 어서와요 방송 진행해줄 사람이 없어졌어 엘린크님 어서와요 네 괜찮아 빨리 와요 우리가 알아서 하고 여기가 하나망님이 안계시잖아 방송 진행자인 거문콩님 마이크 꺼져 계신데 뭐야 왜 왜 엘린크님이 죽인 게 뻔한데 제가 진행할게요 와 와 링크님 팬이에요 와 빨리 죽어라 와 진짜 따라오지마 안하셔도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왜 자꾸 따라와가지고 젠장 젠장 아 펍을 다겠어 오리여도 거이여도 펍을 당하는 나 젠장 젠장 면역시버려 연하나 눈이 없애버려 드디어 드디어 더끼 걸렸어 더체 더체 걸렸어 더체 걸렸어 더체 걸렸어 더체 걸렸어 지금이야 아 지금 안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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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свет 지금 지금 죽여야 돼 어디가시는 거야 이분 아니 지금이 기회였는데 왜 안 죽이는거야 아 심심하다 심심하다 아 이거 자꾸 따라다니니까 할 수가 없네 황기 황기 슬슬 황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슬슬 황기 해야 될 타입이라 아무도 안 죽었네 네네네 아 심심해 이거 저는 킥미적 갓심으로 화장실을 가신 우윤님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가가지고 킬이 안난게 아닐까요 뭐라고요 아 우윤님 아까 화장실 가셨잖아요 근데 킬이 안나길래 킥미적 갓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제가 누구 죽었는지 몰라요 심심하다 진행을 못하겠어 펍을 당해서 원신해야 되는데 아 아 맞다 모바일 원 모바일 모바일 핸드폰 다운로드하니까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아무도 안돌아가셨죠 아 아무도 아무도 고스냐의 품으로 오질 않아 고스냐이는 외로워 죽겠는데 왜 아무도 안오시는거야 오셔야지 계시나요 어디 누구 계시나요 저 혼자 있어서 외로워요 빨리 빨리 동료를 만들란 말이야 아 뭐야 오오 유령 axb 유 haut 내 지갑은 유령 아무도 내 존재를 모르지 혼자서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랄랄랄랄라 아무도 고순환이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 상대가 없어요 친구 없니? 없으면 나는 어떠니 나 외로워 외롭다구요 외롭다구요 아 진짜 이런데 아 이럴수가 아니 왜 왜 저 죽였을때 엘리크님 안찍으신거에요 신분이 뭐냐 저기 가능했잖아 그 청구살인이 청구살인이라서 와 나리가 죽었잖아요 와 왜 왜 내가 스토거지 타는 사람마다 왜 왜 그 오링이야 어라 음 엄지 곤듀님 진짜 근데 나리님이랑 같이 오리걸리는 사람은 불사람 와우 하필이면 오리걸리는데 하필이면 고수가 오리여가지고 그니까요 그니까요 같이 오리걸리면은 그 사람은 게임 망하는거임 그 고수님이랑 같이 오리걸리신 분도 참 불쌍하네 뭐라구요 그 오리가 사람을 줄여주질 않아 아니 맞춰말이잖아요 저 지금 고순환이님 오리 같이 두번 했는데 저만 혼자 다 썰었는데 하필 괜찮아요 님들아 님들아 저 나리님이랑 같은팀일 때 나리님 혼자 죽었는데 이긴적 있어요 주건 님이라서 그런거고 나같은 응애 뉴비는 그렇게 못해요 응애 나 뉴비 빨리 시작해요 으흠 아 내가 뭐 이거는 안되는데 이건 안되는데 잘 숨어있어야겠다 아 발견했어 아 숨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요 또 죽이려 그러죠 왜 자꾸 또 따라오는거에 오지마 미션을 못하잖아 으흠 엥? 어 형님 어디서?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네네네 비비비님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어디서 어디 어디야 저기 두명이기도 하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찌가 누구 말하는거에요? 저기 여기 원신하는 엄지곤주패님이요 아 저 그러고 그 오른쪽으로 갔는데 같이 있고나서 그리고 거기 지나가던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아니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연인킬이랑 그런게 난거 같은데 지금 오오 그럼 누구 찍어야되요? 뭐 없잖아요 지금 저 오른쪽 저 오른쪽 가있는거 봤을텐데 아니 시체가 어디서 발견했는데요 그 중앙에 있었다고 말하는거 아니에요? 예배당한 광장 사이 그쪽 얘기하시는거에요? 그럼 끝나고 약국 쪽인가 그쪽 갔을거에요 어 아니 저는 아우 자꾸 따라와가지고 누군지 모르니까 건너뛰기 난 누군진 모르겠다 검은콩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검은콩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넌 믿지마세요 어? 비비빔 가졌네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아 난 남자가 있어 세상이 없가 하는 날 드디어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 아 아 이거였어요? 아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야 엘링크님 야 이거였어요? 야 야 야 아니 아니 왜 이때 오시는거에요 타이밍이 한번 기가 막히네요 테트리온님 하필 제가 다오고있을때 일부러 놀러오신거같은 약간 그런어 아 펠리칸 죽여 빨리 펠리칸 죽여 펠리칸을 죽여야지 끝나 엘링크님을 죽여야지 끝난다고 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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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랩님 어디가 어디가 아니 옆에서 먹히는 걸 봤으면 죽여야지 못 죽이나 이제 끝났다 랩랩님 먹힌다 이거 뭐라구요 랩랩님 끝까지 살려둘거에요 왜요 미쳤네 야 펠리칸 먹혔죠 펠리칸 먹혔죠 펠리칸 사기 펠리칸 사기 펠리칸 사기 펠리칸 사기 펠리칸 사기 펠리칸 사기 박 Hilfe 펠리칸 사기 펠리칸 사기 이식 경우에는 바로 따라오시는 분 바로 목숨 잃게 해드렸습니다 어서오세요 뭐야 히힛 난 시체가 됐어 갑자기 둘이서 동시에 터져버렸어요 널 너무 사랑해 난 시체가 됐어 아니 왜 한 한단자 보내면 이제 그냥 눈위로 올라갔네 부왕관 있어던데 부왕관 날 죽였어요 개거에 부왕관까지 다 잃었어 아 진짜 다 잃었어 저런 아 하긴 오빠가 워낙 많긴 해요 어떤 오빠가 있었던거야 어 일단은 고바스보로 이제 시청자들이 빡치게 안정 눈치가 없어가지고 시청자들이 빡치게 안정 그럼 지금 남아있는 여덟명중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니 오리가 두명이고 중립이 하나다 이거죠 네 네 큰일났네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여 한참단판 터졌어 어 대찌님 어서와요 감수로 죽인다 그리고 목소리 떨리는건 원래 대찌님 어서와요 감히 그 시나리오에 죄를 그렇게 실토하다니 네 죄 없어서 무슨 죄예요 제가 잠시 이름을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뭘로 바꾸게요 또 고.. 고바십으로 바꾸려고 어 어 잠만 여기 왜.. 방 방 코드 갖고 계세요 혹시? 아니요 코드 있어도 안줄건데요 난 남.. 난 남자가 있어 난 남자가 있어 노래방 가고 싶은 나 어 나가셨네 어쨌든 다시 들어오실거니까 좀만 기다리죠 아무튼 아 자 보안관님 이거 생각하고 죽이시라구 오랜만에 감정출의사 복귀했거든요 자아 아는 사람만 아는 감정출의사거든요 제가 뭐야 근데 연하나님이 돌아가셨었잖아 일단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키더블유 이하님과 검은콩님입니다 오? 정말 화두님 뭐 읽었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유님입니다 어 글면 줄어들었네 렘렘님인데 렘렘님 한번 직업을 말해보시겠어요? 야아 고양이라고 합니다 렘렘님 직업을 말해보시죠 렘렘 지금 말해봐 렘렘님이 캐거라고 주장을 하시는군요 캐거는 나리팀인데요 그래요? 캐.. 캐거 난데 저 사람은 범위야 근데 저도 알자! 보험관이 죽여서 나왔다나 알자! 눈앞으로 붙여버리자 그건 사령대 눈앞에서 렛해졌다고 미안한데 안아버리자 알아버리자 그니까 나요 이거 코가 나요 새거 효과가 납니다 제가 방금 죽는 소 난 난 자가 있어 날 너무 사랑한 난 자가 우리만 돌아갈게요 끝났어요 예예 어차피 저 장미사에요 아이디 뭘로 바꾸셨어요? 정의는 승리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끝났네요 정의는 승리한다 아 죽이려고 눌렀.. 아 죽이려고 눌렀는데.. 아.. 그 와중에 또 오이가 펠리콘한테 먹혔었나보네요? 아 그게 아니라 타이밍 늦었어요.. 한 판.. 한 점.. 아니요 대찌님이었어요 목소리 떨린다고.. 저는 뭐요 대찌님 저는 고시나리라 하셔서 갔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흐흐흐흐흐흐흐 목소리 떨려서 간거 간게 억울하면은 고시나리 하셔서 간거는 아 하고.. 아 뭐야 저기.. 안 억울한건가요? 네.. 억울해요 저도.. 아 억울하시죠.. 아 나린이 둘질렀는데.. 아.. 그.. 가래 낀거를 목소리 떨리신다고 잡아가시면은.. 가래추리죠 목소리가 떨린건 맞잖아요 난 난자가 있어~~ 라고 얘.. 하신 분 누구에요? 누가 불렀어요 노래? 비비비비요 아아.. 잘 부르시네요 네.. 아 근데 솔직히 나는 비비 펠리콘인줄 알았어 네.. 아 저요? 잘 부르잖아 솔직히 고시나리 좀 모잘라도 부르긴 잘 부르잖아 아.. 죽이려고 눌렀는데.. 아 고시나리님 노래 노래.. 와.. 또.. 오자마자 검은콩님 발견됐어..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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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이려고 고스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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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님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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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가세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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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누가 누가 얘기하는거에요? 저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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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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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목소리 누구에요? 하유인님이에요? 여기있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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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진짜 도망쳐 와 폭탄가 폭탄가 폭탄 때문에 죽었어 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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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인다고? 내가 날 퍼블 퍼블 시킨다고 지금? 내가 날 퍼블 시킨다고 지금? 내가 날 퍼블 시킨다고? 내가 날 퍼블 시킨다고? 내가 날 퍼블 시킨다고 지금? 아 아 너무하네 와아 이제 내가 나를 퍼블 시킨해 아 망했다 QWL이 화이팅 맞나? QWL이 맞았나? 15초 들어왔어 어 어 실체는 예배당 입구입니다 갑자기 터졌어 갑자기 터졌어 근데 아 우리 두명이구나 하윤님 여자분이셨구만 목소리 들어오신 거 보니까 여정분이셨구만 근데 저 해명하게 빨리 이러면 퍼블마랑 초내자가 둘 다 살인만이거든요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 만난 게 저희 4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밍협자일 가능성이 그 에 초밍협자 같은데 네 아니 아니 말이 돼요 네 직공해주세요 제가 절 퍼블 퍼블 시켰어요 QW님은요? 영매 QW님은요? QW님이 닮아나 될 것 같네요 왜요? 어느 영매사가 있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딱 아님 하이 어이 님이랑 맞는 적이 있나요 네 엘리크 니 아까 전에 보스나 님 딱 찾아다닌다고 하던 건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죽어 있으나이 찬해가 하자 한가운데 만약에 나리니 포장이 죽었어요 아 딱 아 가만 없으시고 서서는 모르겠지만 아 아 아 아니 네 수고하셨어요 저 폭탄광이었는데요 저 제가 해명하게 해줘요 진짜 제가 저를 퍼블시켰다니까 지금 네 아니 여러분한테 퍼블을 당한게 아니고 제가 저를 퍼블시켰다니까 지금 나 지금 이 불신 상황에서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난 분명히 폭탄을 줬거든 폭탄을 줬는데 어느 순간 폭탄이 내가 들고 있어요 나님 맞을 수 없다 퍼블이 운명인가 보네요 아니 근데 말이 안되잖아 제가 폭탄광이여가지고 폭탄을 넘겨줬는데 폭탄이 왜 저한테 다시 돌아오냐구요 고사장님님 저도 이 사람한테 줘야돼 해가지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그 폭탄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아 진짜요? 아니면 자경단이 죽인건가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퍼블을 위하님이 죽인게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근데 둘 다 원거리캐리냐 머리 둔다 얼른 시작해요 어 오늘도 거스날 방송 오신것을 하려갑니다 거스날이님이다 와우 우윤님이다 우윤님이다 저리 가요 오지마요 뭐야아 와 너무한다 알아요 지금 일본에 계시는거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을텐데 샤키나리님도 안오신다 샤키나리님도 안오신다 또 먹히셨나요 누가? 저라 그쵸 먹히셨죠? 역시 저라 커플이셨던 분이 먼저 들어오실줄이야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끝났다 아무튼 워싱일 켜 아 젠장 또 퍼블이야 퍼블 퍼블 퍼블이 일단 종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아니 움직임을 제가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은 나왔는데 제가 발소리 발자국 움직임을 잘 보거든요 만들oss 보 mixture 보쌤하는 움직임이라든지 간을 보는 움직임이라던지 그런 움직임이에요 사람들마다 고유nem 아놔 일단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 몸이 또 안 좋아지려 그러네요 힌트를 SEÑ 샤아님은 잠자러 가심 샤디님은 돌아오시게 된다 아린님! 아린님! 나 대춘님은 왜 죽었죠? 이변! 왜 사요? 진짜 모르겠네 아니 폰 뺏긴 걸 어떻게 알아요? 네 두척 두님 피드님 우유님 목소리가 왜 떨려요? 우유님 목소리 떨리네? 우유님 목소리 떨리네? 우유님 잘가요? 발로 추리하자 안갔어요? 야 근데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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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죽단게 아닌데 와.. 아아아아아아 까미어 깨리라아 아니 근데 왜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거지? 이해가 안되는구만 지금 조용하신거 보니까 원신하고 계시는 중이구만 맞아요 아아.. 빼.. 폰.. 폰 깨지.. 아아.. 그렇구나 근데 폰 뺏길 이유가 없잖아 저 일본 저기 휴학여행 갔다 오신건데 아무튼 폰 뺏기.. 폰 뺏기 건은 아쉽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 여기.. 대찌님이 여기 계셨네 아 우유 남겨 어서오세요 비비님 비비님 어서와요 비비님의 노래에.. 이거 캐거 같은데 간명.. 명.. 받.. 압.. 씁니다 남자가.. 있다니.. 고로.. 비비님은 여자? 흐흫 그렇구만 비비님이랑 방금 헤어졌는데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이거 캐거네 우유님 텔리커니저 이렇게 바로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일단 달아보죠 네 이거 우유님이네 확실히 뭐야.. 출택팀은 인정 원리님은 인정 원리님은 저기 제주도에 계시니까 거기서 즐기셔야 돼 지금 고스네일 방송을 즐기실 때가 아니야 원리님은 거기를 즐기셔야 됩니다 잘 즐기시고 나중에 오세요 잘가요 보고 싶을 거예요 우유 좋아 우유 우유 좋아 우유 우유 좋아 우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싫어 우유 좋아 우유 싫어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내 목표는 바뀌었다 나리님에서 우유님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나리님에서 우유로 바뀌었다니 뭔 소리야 그건 또 원래 나리였단 얘기잖아 네 맞아요 우유나리님이었대 원래 우유나리님 어쇼하여 근데 들쥐가 그냥 보이면 죽일 거예요 이제 들쥐가 아무나 언니가 지금 다쳐 제가 일부러 우유님한테 가가지고 어그로 꺼였어요 우유님 보일 거예요 죽일 거예요 하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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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언하노님 먹고 오리 그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해가지고 아니 되게 오린데 어떻게 어 손님님 일본이실 때 뒷보로 저한테여? 내가 보이는 사람 먹어야 do 비비님 고라서 먹었는데 아니 저는 어이없는 해 계속 오리거릴 때마다 아 뒤섞다 피드민우한테 보낸다 페리컨셋에 먹혀서 못 죽여요 사람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는 이불어 강한국을 사로 뛰어났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우유님이 잠깐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죽였어요 절 먹었어요 나 이래서 부모님한테 교훈 예전에 교훈하나 생각나요 모르는 사람이 사탕주면 절대 따라가지 말자 나린님 네 저는 페리콜한테 죽어서 계속 사냥하게 돼요 저보다 더 억울하시겠는데 저 참고로 이거 세판제 오리로 오릴 때 페리콜한테 먹이는거 끝났네 이겼네 아니 나 왜 계속 페리콜한테 먹히는거지 비터피드님 부럽다 나도 정말 좋아하는데 받는것도 좋아하고 주는것도 좋아하는데 좋겠다 제가 우유님을 투표한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유님 직업하고싶어서 우유님 투표했는데 다들 우유님 투표하시길래 아 잠시만 왜 우유님 투표하는거야 이사람들 우유님 잘 투표하셨는데 엘리크님이 오리셨네요 투표는 잘했는데 투표는 저는 저는 우유님이 오라고해서 갔거든요 진짜 말도 못했쇼 숨어있어야 돼 숨어있자 여기 숨어있으면 안 들킬거야 좋아 들키나 들키나? 안 들키겠지? 가만히 있어보자 밝고 열심히 편집하나네요 도대체 어떻게 편집하시는거에요 저도 보고싶어요 그럼 노래 불러줘 아우 우유님 저리 가요 우유님 저리 가요 아니 고수나리님 제가 그 고수나리님 만나기 전에 고수나리님 펠리콘한테 먹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그 그 그 뭐야 아 아 그냥 죽일걸 아 나 자경단이었는데 아 나 자경단이었는데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아 나 우유님이랑 일단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노래영상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링크 하나만 남겨줘요 저도 같이 보게 아니 아니 그 연한하로님이 그 고수나리와 저중에 어느의 것을 고를까요 하길래 그리고 싸웠어요 고수나리 그래서 그래서 난 자랑하길래 또 윙크님과 고수나리 신나는 없었으니까 홀아버렸죠 난리가 났네 아니 아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다닐지 근데 퍼블은 아닌데 뭔가 기분이 근데 망한게 뭔지 아세요? 거울이가 지금 3명이에요 저 골라진 기분이라 자경단이라 그냥 죽일걸 마음 약해에 저 저 저 안 죽였더니 이런 사단이 그냥 난 당신이 사람을 죽이는걸 못봤거든 근데 왜 진짜 죽여? 진짜 죽여? 진짜 죽여? 죽이라며요 저기 그거 알려줘요 저기 주소 하나 남겨줘요 유튜브님 왜요? 어 뭐야 진짜 연하나눈님 진짜 너무 하시는거 아니에요? 저 안 고르신다고 얘기해가지고 저 가만있어 자경단이라서 죽이지도 안하시라고 심지어 아 마시마 며칠쯤 한명 고이며 죽인다 했는데 둘다 고이며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고수나리를 먼저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배에 더 많이 먹힌거는 우윤님 배 속에 더 많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태관 태관 태관릴 때 별일한테 먹혀서 그럼 그거 복수입니다 흐흫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제가 그랬나요? 제거일 때 저 벗.. 나리만 저 벗겼어요 아 근데 저는 저기 아 그렇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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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구나 참 맞네요 그래요 이걸로 퉁칩시다 다음부터는 저랑 동맹을 맺죠 우유님 죽여야지 이제 흐흫 우유님 무조건 죽여요 이제 우유님 들리나? 안 들리죠? 다음 타겟이 우유님 당신이야 아 아 진짜 그렇다고 아니 그래도 및과 곱슨야는 좀 아니잖아 나도 추리로 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나리미보다 나리미도 포볼 많이 나갈힌거 저도 포볼 많이 나겠어요 안 괜찮아요 어 파탄강림 돌아가셨네 여 끝났다 끝났다 다음 게시를 내려주세요 끝났다 아 아 아 아 아 그 한번 주소 한번 남겨줘봐요 제가 구독이 돼있는지 안 되는지 하도 막 구독을 많이 해가지고 구독이 돼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뒤잡히들님 아 제가 조류관찰자긴 하거든요 하늘에서 님들 관찰하고 있긴하 아 아 아 근데 그러고 싶은 아니 다음 예시를 내려주세요 다음 예시를 내려주세요 비비빔님이랑 서영이님이 직업이 뭡니까 저는 삼정입니다 직업 뭡니까 알림직이요 말하면 더 죽어요 아 음 왼쪽부터 가가지고 비비빔님만 더 먼저 죽일까요? 뭐요? 으흐흫흐흐흐흑 크흐흑 알림직이 좋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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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인정할수 없어 알림직을 밝혀봐요 알림직을 밝혀봐요 그럼 살려줄게 캐나다요 캐거 자 뭐래봐 반말하네 잘가요 어 근데 그거 아요? 이거 갈렸음 이거 갈렸음 나 참정이라고 말했잖아 알림직이라네 참정이라고 말했잖아요 뭐야 참정이라고 하셨어요? 전 님 알림직이라 들었는데? 근데 맞음 이거 없네 아 구독 되있네요 왜 구독 되있어요 진짜 필수님 그 그게 되니까요 아니이이 폼을 좀 시키지마 아니 제가 아니 노래방 방송보다 노래를 더 부르는거 같애 맨날 먼저 죽어가지고 할수있는게 노래부르는거 밖에 없어 아니 저는 저는 그냥 편지컨인지 모르고 그냥 썰었거든요? 근데 편지컨인데? 아니 그냥 통용이 없이 그냥 맨날 때부터 가야겠는데? 아 이게 긍쎄닝이었다. 아 긍쎄닝이 화이팅! 하느님... 아니 저는 긍쎄닝이 안왔어요 진짜. 하느님... 나는... 어... 아니 그냥... 음... 한 명쯤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맨 처음... 믿거 믿거 우유님 갑니다. 일단 님부터 죽여야겠다. 생각적이 참 미안해. 우유님 우유님 보스나리 연하나루 저기 네 글자 아이디 조심하십시오. 네 글자 아이디 조심하십시오 우유님. 네 글자요? 제가 어리면은 나림도 조심하긴 해야돼요. 어리면은 도련사람 도련거거든요. 저는 일단 다 조심하고 있거든요. 전 다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무슨 맛으로 하면은 네 글자 되는데요? 아 진짜요? 그니까 연하나루님을 죽이고 싶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확인. 저는 네 글자 고로 시작하는 사람 한 명 죽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면 네 글자 보이는 사람 그 사람부터 죽이겠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리라고 써져 있는 분 좀 죽이고 싶어요. 한 마디 사랑해 아니 근데 나리님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퍼블되신다. 아 나는 제일 어이없는게 제가 폭탄 광이었는데 제 폭탄에 제가 죽은게 제일 어이없어요 지금. 네 나리인데 저번에도 저한테 폭탄으로 죽었는데 또 죽었네요. 아니 아 진짜 그게 제일 어이없다니까 제가 저를 퍼블리시켰어 진짜 제가 저를. 골씨나리가 골씨나리를 퍼블리시켰다니까. 안되요. 한 두판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마요. 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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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뭐 뭐 뭐 아니 자꾸 왜 왜 왜 왜 왜 그럴 죽여줘요. 아 도스 아리님 저 2판 하고 갈게요. 아 2판 하고 가신다구요? 여러분 왜요 다음판까지 해요. 다음판이 맞판인데 죽여줘요 죽여줘요 도스님. 오리시잖아요. 오지마요 오지마. 저리가요. 도스님 오리시잖아. 어? 뭐예요? 여기 구석이거든요. 뭐예요? 여기 구석이요 구석. 어디서? 어디서 발견됐어요? 여기가 범죄골목 쪽 약국 가는 길 구석이요. 아 일단 저는 화요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화요님하고 또 누구야. 같이 계셨던 분. 일단 저는 오리잖아요. 저 죽여줘요 죽여봐요. 저 죽여줘요. 저 죽여줘요. 일단 나랑 화요님. 저랑 화요님은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알아요. 뭐야 그러면은. 대찌님도 중간부터 같이 다녔는데. 대찌님은 아직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고. 맞아요. 대찌님이 누구예요? 아 여기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찌님이라고 하는데 대찌가 안보여가지고 지금 찾고 있었네. 음. 고맙습니다. 개시가 내려왔다. 달자. 개시. 개시라뇨. 지금. 링크 개시록인가요 이게? 링크 개시록인가요 이게? 좋구만. 링크 개시록이 내려왔다. 링크 개시록. 전 이제부터 나리님을 따라다닐겁니다. 네 따라오세요. 저는 뭐 누가 따라와라 똑같이 따라와요. 링크님한테 업보사이. 업보사이. 여러분. 연예인이 뜨면 나리님이라고. 어? 아까부터 이게 왜 진주하지? 그러니까. 저 죽여봐요 오리잖아요 오리잖아요. 뭔 소리에요 자꾸. 오 근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이뻐요. 아무리 봐도 여성분인데. 손 손 손 손 손 손. 낑크 신을 따라하라. 하하하하하하. 아 지금 따라다시면 안돼요. 전판이 알잖아. 전판에도. 그랬다고. 어? 업보가 좀 많으시네. 신을 빗어라. 신을 빗어라. 어? 저기요? 뭐야 연하나우리 뭐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였어. 누가 죽였어. 이거 나리님이다. 하하하하. 연하나우리님 왜. 저기요. 나리님이다. 왜요? 왜왜왜왜왜왜왜.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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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뭐야. 이거. 제가 흉내거든요. 근데 나리님이. 저 흉내인가 버릴 것 같으신 것 같은데. 아 흉내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흉내었구나. 어쩐지. 네. 죽여요. 저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왜 세명인가 싶었죠. 네. 맞아요. 우리 두명일텐데 왜 세명이지? 하면서. 흉내쟁이였구나. 아 맞네. 연 뜨면 고스라고 하셨네. 왜 좀 왜 안 죽이나 했어. 두명 2대2여가지고 왜 안 죽이나 했어. 아 그렇군요. 펍을 안 당할때부터 수상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멍청이고 오시죠. 그씨 그청이야. 한 번 들어보셨나요? 그씨 그청. 선선선선선. 그씨 그청. 선선선선선. 선선선선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처 혼자 죽지 않습니다. 막판 가겠습니다. 선선선선선. 전 각오됐습니다. 친구랑 게임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무슨 게임이요? 뱅드림이요? 뱅드림 화이팅! 아 뱅드림이니까 하나망 님이세요? 아니요? 제 친구세요? 아니죠? 보람상종님. 보람상종님 그 같아서. 자 막판 가겠습니다. 이제. 남아지 거. 어떻게 나가시죠? 떠나지. 잘가요 연하나누님. 그럼 이거 오리수 조절하고 막판 하죠. 오리수. 그렇죠. 저기 흉내중이 없어요. 제일 안 좋은 직업이잖아. 나 이 흉내중이 있어야 돼요. 네 흉내중이한테 당했어.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최고. 오 2대2여서 왜 안 죽이나 했네. 얼른 죽이라고 이렇게 손짓까 싶구만. 님들아. 나 이제 죽을 것 같거든? 나 이제 오리들한테 천적이 돼 오린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우리 일로 하고 이제 시작하죠. 그 윙크님이. 윙크님이. 네 윙크님이 되게. 같은 팀일 때는 되게 든든하거든요. 근데 다른 팀이면 그렇게 그렇게 빡칠 수는 없어요. ㅋㅋㅋㅋ 비비님 레디하시고. 장경 Reach passion 한 명으로 유행 당 ait. 짚고 estamos arching하십니다. 그냥 하나요? if you mine. I'm for 3명으로 줄일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뭘 아시는 거야? 아까 늘리지 않았나. 아 네 그러면 아까 1대1 ㅋㅋㅋㅋ 1대1 Меня 고생ailed 내 것 같igers pus. 1로 부탁드립니다. GW2A 님, 왜 또 님이에요? ㅋㅋㅋㅋ 아 네 나는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나 혼자서 그냥. 음.. 그냥 가.. 음.. 몰라 이제.. 일단 숨자! 숨어! 숨어야 되는데 아! 봐봐! 또 들키잖아! 오지마! 오지마! 다 저리 가요! 오지마요! 오지마요! 어.. 그만걸리고 싶어요 땅땅디 오지마요! 오지마요! 와아아아! 야아.. 이렇게 먹힌다고? 신나는 업무 청산의 시간이다! 야아.. 죽이 척척맞네요! 어.. 그.. 고스나리늄을.. 헬리크가.. 고스나리늄을 먹었거든요? 그.. 링크님과.. 엄보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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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저한테.. 이것이.. 바로.. 업무 청산.. 저는 열심히.. 니가스 1차인 질팀입니다! 거기 자리 링크님 황금 먹고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어.. 아니.. 엄보청님.. 어차피 한 명 남았어! 어차피 오리 한 명 남아서 괜찮.. 저 그래요.. 또 알림직이에요.. 또 알림직.. 다우리 봐도 링크님 같은데.. 알림직 그만 줘.. 알림직 그만 줘.. 저 지금엔 링크님 죽어요.. 알림직 그만 줘.. 오케이.. 오리한테 저 죽어드림.. 오케이.. 알림직 그만 줘.. 오리님.. 저 예비당 있을게요.. 저 죽여줘요.. 대치님 어서와요.. 이게 바로.. 사자성어로.. 업무 청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 청산이 사자성어였구나.. 그렇죠.. 오오.. 곧이나 왜 먹어요 지진대라고 검은콩님이 말씀하시네요.. 헤헤.. 지지를 왜 먹었어요? 또 또 또 원신하러 가셨나보다.. 근데 원신.. 아니.. 뭐 물어볼거 있었는데.. 깜빵었다.. 아.. 뭐였지? 나중에.. 기억나면은 제 카톡 드리겠습니다.. 에에.. 끝났네.. 거의.. 식리! 마지막은.. 마지막은.. 야 근데.. 정의는 식리한다.. 빨리 끝났는데? 저는.. 그럼 찐맛 가죠.. 그만 걸려줘.. 하긴 찐맛 가죠.. 찐맛 가죠..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또 찐맛을 가드리는게 인지상점 아니겠습니까.. 대신 고슨에 퍼블리즈 시키지 마요.. 왜 자꾸 저를 퍼블리즈 시켜가지고 그러는거에요.. 이게.. 그게.. 퍼블.. 되는것도 되는건데 경의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웃기네요.. 흫.. 뭐라고요? 뭐가 다양해서.. 뭐가 다양해서 웃긴다고요? 퍼블리즈의 경의가 너무 다양한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인정안할 수는 없다.. 네.. 아니 나는 오늘 충격인게.. 폭탄에 내가 죽은게 제일 충격이에요.. 거의 좀 회원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저한테 칼직좀 주실분.. 아.. 칼직을 줬는데 그 칼로 내가 나를 썰었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난 마지막까지.. 우리의 천력이 다.. 아니.. 알림직만 세번 연속인게 말이 되냐고요.. 와우.. 쾌거 쾌거.. 연예인..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왜 싫어요 우유님.. 쟤 우유님.. 무슨.. 무슨 일이 있어도 썰거야 내가.. 내가.. 어머나.. 어머나.. 펠리칸있어요? 펠리칸있다.. 펠리칸있다.. 펠리칸 조심.. 어머나.. 힘들다.. 연예인.. 연예인 있고.. 왜요 여러분.. 게임을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왜 포기해요.. 포기는.. 김치.. 김치.. 셀 때 공급 포기라고 합니다.. 김치에요 배추에요 배추.. 배추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알림직 소콜리 샀나요? 저는.. 이값을 하러.. 갈거에요.. 김치.. 김치... 김치.. 김치.. 고아 안녕하세요.. 자주 놀러와주세요.. 제발 총에..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번 파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킬 활성화 될 수 있는 복수자입니다.. 아 진짜요? 네 내가 어그로 끌어서 죽어볼까 한 번?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너무 다양하게 퍼블 당겨가지고 이번엔 퍼블 좀 안 당하고 싶어 젠자 너무 퍼블 많이 당겨 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지켜 주신다 했잖아요 와아아아 야아 이게 그니까요 제가 옷보창산을 하러 찾아가고 있었는데 앞에 핑크색이 있고 고스가 죽어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시체가 사라졌어요 지켜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시켜드렸어요 배신킬이라니 이게 누군데요? 배신킬 수 있는 사람은 우유님이네요 갑시다 또 다양한 퍼블이 나왔네요 식인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나랑 화요님은 같이 다녔어 그렇다는 건 식인종은 님이야 우유님 근데 저는 고스나님이랑 비비비님을 본적이 없는데 시체가 어딨는지도 몰라 고스나님이랑 비비비님은 비비비님이 고스님을 썰고 고스님이 아 비비비님이 고스님을 썰고 비비비님이 고스님을 먹은 다음에 제가 찌른거에요 비비비님을 추가 추가 그만해요 왜 님 밖에 없어요 컬렉션 없어요 비비님이 그런 말을 한 알리바이가 증거가 모든게 다 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니 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니 나 펄리클인데 저 사람은 나 검은콩이 밖에 안먹어 나 저도 한번 알아요 알아요 제가 너희 말하고 있잖아요 조스님은 비비비님한테 쪼 그 비비비님을 제가 썰었다고 나는 테트리하고 계셨대 아 테트리하고.. 내가 거기 팀에 있으면 필승이다 내가 거기 팀에 있으면 필승이다 하느님의 계신은 거역할 수 없어 아니 개찌님 힌트가 너무 컸어요 아니 근데 저 말좀 해도 될까요? 예 비비비님께서 저업 시켜주신다고 했다가 계속 믿고 갔는데 배신당했어요 배신 배신퍼블 당했어요 배신퍼블 배신퍼블 당했다니까요 왠만하면 진짜로 살리고 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하나 추가해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비비님은 고시나리오 유튜브를 구독하는 형벌을 내리겠습니다 꼭 구독하세요 구독 두 번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이면 돼요 두 번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진짜 무직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랜덤골란들 무직이 나와 QQ 전 4번입니다 4번 누가 말했어요 링크님이구나 전 4번입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랜덤골란들 무직 나오는 거는 진짜 어떻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제 좀 게임을 좀 휴식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아 게임 접어야지 하하하하 게임 접어야지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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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생 와? 어? 자경담? 으흫 어? 강의사? 아 거슨? 근데 이거 랜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너무 많다 어? 우리 랑 일부러! 일단 미션을 하고 미션을 하고 미션을 하고 미션을 하고 아 나 숨어 있고 싶은데 이거 들키잖아 오지마요 제발 아니이 아아.. 자쿠 자궁 이거 뭐해요 저요? 이거야 오늘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이거 약간 퍼블 안된 나리님 그런건가? 포키 포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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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택해요 빨리 다음판하게 링크님은 제가 어포처 제 닉네임에 따라서 아니 하효님이 하효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직업이 뭐냐고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이겁니다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암살자입니다 빨리 빨리 죽여요 빨리 빨리 죽여 다음판하게 직업에 수많은게 있는데 아 저는 장위사입니다 아니 저는 수프코인이라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난 안죽였을거야 내가 내가 날 선택할게 빨리 다음판하게 가는김에 암살 한번 해보고 가시지 너무 많은 목격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아이고 끝났는데 목격자가 너무 많았어 뭐야 엘리크림 도도자였어요? 썰었으면 이겼는데 썰었으면 이겼는데 아니 갑자기 죽이길래 아니 썰었으면 이겼는데 이거를 못쎄 아 전 이제 억보창산을 완료했습니다 마판하겠습니다 두개 남았어요 마판 이제 마판입니다 저는 이제 고로 시작하는 사람만 죽이려고요 저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내러남불 전 고라니만 죽이려고요 고라니가 누구예요? 네 고..라니 사이에 수가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고..라..니.. 어 고라니 대찌님 아니신가요? 우리는? 고바쓰고 그 고라니 사이에 수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저는 스나이퍼랑 많이 듣긴 해요 예 고스에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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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요 1번 플레이옷을 조심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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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종 있네 캐거있고 6번 됐지 않땅 6번 됐지 않땅 6번 됐지 않땅 펠리칸이요? 이제 맞네 펠리칸 보안관 있네 이거랑 같이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왜 따라왔어요 ㅋ ㄹ ㄹ ㄹ ㄹ ㄹ ㄹ 아니 그냥 고스님님 천천히 따라가면서 아 그냥 보이는 밑쯤 해야겠다 하면서 여기 미션있네? 해가지고 너무 잘 따라오시길래 오린줄 알고 바로 죽여버렸네 아 아이고 아니 아니 저기 대치님은 왜? 왜 왜 돌아가셨지? 이거는 뭔가 일단 그 엘링크님 그 의도 좀 알려주실래요? 아니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엇보청산 엇보청산 엇보청산하여 무작위로 했을때 보안관이 떴기때문에 보안관 지금 중립을 죽였다는건데 중립 아니면 우리를 죽였다는건데 그럼 저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을 좀 휴식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아니면 4명중에 마피아 게임할까? 광장의 시체 저는 말했듯이 굉장히 쓸모 없는 스토커 그래서 그냥 돌아다니기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네 오오 에.. 에경 카페에 가서 저는 고라니 쓰담쓰담 해줘요 QW 이아님 다 알겠습니다 네 시인께서 말하셨다 야 이거 엘링크님 말대로 가는구나 야 엘링크님의 영향력이 대단하네 겉보 싸웠습니다 야 엘링크님의 영향력이 대단하네 네 맞아요 와아 당하셨구나 그레이셜 데치님이 아 겉보 청산 저 지금 아니 너 저 지금까지 무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오 하지만 펠리칸을 많이 하셨잖아요 펠리칸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아 그렇긴 한데 아 국사리님 아니 하도 너무 무섭게 따라오길래 어차피 저 보안관이니까 쩔었죠 쩔었는데 나도 퍼블이 줄이야 퍼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보니까 깜짝깜짝 깜짝 게스트로 저기 우리 데치님이 옆에 계실 줄은 몰랐지 아니 그래가지고 닉 좀 바꾸고 올게요 이제 한 번만 오리게 됐거든요 아니 이 하담이 뜨는거야 그래가지고 어? 왜 저 사람이 뜨니까? 저 손으로 죽어있는거니 아 젠장 형 저 계속 아무것도 안하는데 투표로 죽어요 멋있네요 제 2회 고시나리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게임 무엇을 보셨죠? 항아리 네네 있는 곳에서?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투표 전에 죽어요 왜요? 저는 선량한 시민 이라구요 아니 구시내라서 죽인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검은콩님 무서워요 검은콩님 검은콩님 공포를 느끼셨다 피해자의 떨림이 증거다 아 그러면 오케이 검은콩님 갑시다 와 검은콩님을 보내는구나 야 엘링크님 영향력이 대단하다 난 2단을 선택한다 야 이거 검은콩님 말 들어야 된다 이거 안 들으면 끝난다 게임 검은콩님 자투합시다 게임 재밌게 가야지 흐흐흐 나 닿으면 고스 크다 재미없게 야아 안 죽었어 이거 해야지 아 우유님 저 따라오 너 무섭게 따라오지 말아요 알았어요 고스기 따라오기 금지 아시겠죠 아니 못알았어요 못알았어요 그렇게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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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속에 아주 칼이 들어 있었군요 우리 우유님 목소리 들리니까 음 어른이구만 맞죠 네 어른 맞죠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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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추리로 바뀔 때 우유님은 우유를 좋아하셔 맞죠 우유 안 좋아하는데 어 우유를 싫어하셔 맞아 아니 그냥 초코 유학자가 그냥 우유를 바꾼 건데 아 아 자 이거 끝났네 엘링크님 안 뽑을텐데 안녕하세요 왜 저한테 아니 이제 화현님 가시면 돼요 엘링크님 네네네 저와 요이님은 서로의 못볼꼴을 다 본사입니다 네 저는 못볼꼴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못볼꼴을 보다니 아니 이거 화현님 가셔야죠 뭘 가시죠 못볼 꼴 꼴 저와 요이님은 영혼을 맞댄 사이죠 진짜요? 오케이 그러면 우와 비빔님이 저 투표하고 비빔님이 저 투표하고 비빔님이 저 투표하고 제가 화현님 투표할게요 저 세명이서 하고 싶은 거 있어 대찌님 왜 웃어요 저는 딱히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그 조합이 아닐텐데 아마 돼요 돼요 이거 조합이 있어가지고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요이님이 그렇다네요 어쩔 수 없네 아쉽다 요이님 살리는 판단 좋았다 그러니까 엘링크님 돌아가실꺼 이거 이미 날 투표해가지고 이거 끝났다 정의는 신기한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쎈니 쌤쌤이고 제가 곧 쌤님을 죽일게요 저희가 곧 쌤님을 죽일 거예요 그럴리가요 근데 저 자꾸 왜 다.. 근데 저는 왜 자꾸 똑같은 번호 걸리죠? 와아 여러분은 여기 하시죠? 어 뭐야 도도쇠가 있어 도도쇠 골랐네 근데 저는 왜.. 또 3번 연속 똑같은 숫자 걸려요? 뭐야 5리를 걸렸단 뜻인가요? 뭐야 자기형 뺏겼어 그러고 싶네요 진짜 아 나도 보안관 변장술사 변장술사 아 나 저거 진짜 싫은데 여기 지금 왜 이래요? 팔직 다 나왔고 중립 다 나왔고 우리 다 나왔고 알림 하나 나왔고 스토커 나왔고 도도쇠가 누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네 도수는 아닌가? 뭔 소리에요 자꾸 그어어어 아 무조건 나만 죽이려 그래 또또또또또 또 죽인다 이거 숨어있어야 돼 아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여기 숨어있으면 안 들키나? 아 들키는데 만나기 전에 숨어있어야 되는데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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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님이 아마도 보안관인것같은 느낌이 들구요 네 여기가 저요 웬만하면 여기 직업에서 자경단을 가장 오랫동안 걸어는 사람이 우유님 아니면 저기 죽인다 고스나리님이에요 어 깜짝이야 난줄 알았네 어 깜짝이야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화요이님이 보안관 배찌님이 자경단이라 생각합니다 네 야 되게 목소리가 되게 설득력있는 목소리가 갖고싶다 저 목소리 말할필 없죠 저 비비님이 스토퍼하셨을테고 근데 검은콩님이 자경이래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할말은 일편단심 QWI님 다심됩니다 아니 QWI님 왜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죽는데 네 나는 QWI님 불쌍해서 건너뛰기할래 그 설마진 뿐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는 저는 진짜 무슨 원한이 있으신거에요 무슨 원한이 있으신거에요 원한 원한 QWI님한테 그냥 원한은 없구요 원한 원한 QWI님 이거 접으시겠는데 이걸로 죽으면은 혹시 설마 도둑이 아니겠지 아니네 아니구나 아 오지마 오지마 나 숨을거야 나 숨을거야 나 무조건 숨을거야 아우 괜찮아 제발 오지마요 오지마요 진짜 아 네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리 가요 아무도 믿을 수 없죠 아니 당신을 당신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뭔쏠래요 그중에 한명이 아니에요 아린님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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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면 당신 썰어요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코스는 죽였다 바로 죽였다 아 나이스 한판 더해요 아직 12시 안됐죠 확인 가자요 아니 진짜 대놓고 죽이는게 어딨어요 여기있네요 제 닉네임을 실행하려고 한 것 뿐입니다 뭐 어쨌든 도도새 죽였으니까 옳게 된 죽음 아닐까요 맞아요 뭐 그렇게 맞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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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근데 KW이하님은 안 죽었으면 퍼펙트 게임이었네 저 왜 또 똑같은 숫자에요? 여러분 저는 3번입니다 와 연애우디 KW이하님 말좀 해줘요 나 너무 당신에게 미안해 아 나이스 저한테 왜 안 미안하세요 저한테 미안해 하세요 저한테도 퍼브는 제가 더 많이 당했어요 QW이하님은 적어도 투표로 들어가서 죽었지 저는 투표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니까 벅스님 싫어요 대답 안 할거에요 삐졌어요 대답 안 하시면 죽여드릴거에요 어 파티우리 오케이 어 비둘기도 있어요 드링이다 수자다 아 뭐야 이거 이거 흠 흠 왜요 왜요 오케이 엘링크님 아 들리나 저 복수자에요 흠 마린님 팬이에요 저리가요 마린님 와 저 죽은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직문데요 아 맞구나 여기 암살자 없구나 잠깐만 마이크 좀 끌게요 저 그 엥 충전기 맞으러 가야되서 아이고 저런 직원 뭔데요 배치님이 이직일 때 제가 연예인이었어요 저렇게 말해도 난 기억력이 안 좋아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요 아 맞네요 가뭄콩님 누구 죽이고 싶은 거 있나요 또 또 미꺼 고스나리겠지 일단 건너뛰고 그래요 건너뛰요 분명히 두표정도는 저한테 두표정도는 저한테 투표가 돼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 느낌상 두표는 저한테 투표가 돼있을 거예요 누구 찍으시면 되죠 근데 투표로 죽는 시나리오도 추가되면 재밌을 거 같은데 이미 많이 추가되었을 거예요 딱 두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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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내가 내가 감이 좋아요 이런 거에 하도 많이 죽으니까 죽기 전 감이 너무 좋아 검은콩님 안녕하세요 골씨나리에요 오지마요 저리 가요 진짜 오지마 아 진짜 아아 오지마요 진짜 왜와요 오지마 저리가 아니 잠깐잠깐잠깐잠깐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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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마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리카파로 왔는데 썰어도 될까요? 안돼요 안돼요 왜요? 안돼요 진짜 안돼요 왜요? 저리 가요 마파는 즐기고 싶단 말이야 아아 진짜 왜 나만 따로 오른 거예요 왜요? 나리님 파티홀이라도 돼요? 대찌님이 아무리 고씨나리를 좋아하신다고 한들 저는 그 마음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죽인다 진짜 저기 가세요 빨리 죽인다 진짜 어 뭐야 어? 어떻게 해? 뭐라? 우유님이 돌아가셨잖아 우유님이 돌아가셨잖아 아아 대찌님이 우유님을 죽였어요 katt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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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고 있었는데 우윤님이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우윤님이 대신 찔렸어요 그니까 예 이분 찍으시면 되겠는데 대찌님 찍으시면 됩니다 그니까 고스나리 찍어주세요 저 자경반이에요 저는 복수자입니다 복수자에요 2번 무작이 장단 나왔습니다 몰라요 저는 살기 위해서 칼직을 골랐어요 자리님은 아니야 일단 근데 조건이 있는 칼직이네요 그쵸 그래서 조건이 지금 달성이 됐어요 이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못 죽이셨네 뭐야 아 뭐야 진짜 아니 이걸 왜 죽이시지 이건 좀 저건데 이건 야 선 넘었지 아니 고스나리님 모서리 우윤님 우윤님 아니 네 아유 어떡해 대찌님한테 대리 킬 당해가지고 오우 아니 근데 고스나리님 파키 걸리셨었네 저 복수자에요 복수자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윤님 돌아가시고 일단 마지막에 누가 종울 eta 솔직하게 누가 우윤님 해명에 해 해명에 해명에 종울리래서 울렸는데요 해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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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랜덤 무작위 입원해서 폭탄광이랑 도도쇠랑 그다음에 오리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근데 무작위를 골라가지고 이제 자극란이 됐어요 2번입니다 무작위 2번 무작위 2번 그래서 까먹었었고 2번 무작위였어요 3번도 무작위였고 저 지금 몇 번인지 까먹었거든요 뭔데요? 그런 거 기억하고 있지 않긴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즈 마이 2번짜라 그러면 뭐 우유님의 죽음이야 어떻게 죽음으로 하고 넘어가는 건가? 대학생 예예예 죄송합니다 우유님 아니 근데 그러면 솔직히 난 QWI한테 찍으려 했거든요 QWI님은 무조건 돌아가시네 저 양 King 전화서니 내가 스물osh 어 기니씨 형 지워볼께요 지니시요!!! 내..나는.. 골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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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레요 이제? 우유님 이제 골씨님 골씨님 해가지고 또 부르실줄 알았는데 안 부르시네? 다.. 이제 다 부르셨구만 우유님은 무슨무슨 게임이에요? 저요? 네 고스고스덕이요 그리고 다른거는? 없는데? 어쩐지 구구덕때만 보여가지고 다른게임을 안하시나 해서 여쭤본거였는데 그.. 예전에 골고림은.. 했어요 아 그래요? 야~~ 캐거지겁다 끝났네 네 화요님 끝났네 화요님 잘가요 솔직히 비비님일거 같긴했어요 파티우리 리빙트님 고아 안녕하세요 우리도 골씨님의 출석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비비님 잡고 화요님 저랑 1대를 하실? 오오 재밌겠다 지니시요!!! 어차피 못이기거든 어차피 누님 못이겨 아니 해보고싶긴 한데 뱅드림 로블록샴 아 뱅드림 뱅드림 죽이고 로블록스 어제 로블록스 했는데 아 아니다 어제 로블를 했는데 네 분명 제가 화요님 안 죽이잖아요 뱅드림 제가 만약 화요님한테 준다면 화요님이 지는 순간 사보 올리면 그대로 게임 빛이 안 맞네 아 저 사보 미션 하나도 안 했거든요 출첵 감사합니다 저런 저런 지시 네 시참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리빙트님 지시요!!! 아우 시끄러워 아우 시끄러워 게임 안다가 이런 고시나리 저기 게임 저기 방송 알림 안키셨구만 리빙트님 필수인데 뭐야 뭐야 화요님 갈거 같았는데 비비빈님이 가셨다고? 고고고고고 신이시여 으아어어어어 구구구구구구구 아니 나는 화요님이 갈 줄 없는데 오셨네요 네 다른 분이 오셨네 구구구 구구구 비비님 구구구구구구 비비님 비비님 저랑 같은 향기가 나요 그래요? 네 어떤 향기죠? 요즘 학교에서는 다들 싫어하는 향기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너무 힘들어요 보통 고시나리 같은 향기가 난다고 하면 다들 선을 하시더라고요 느낌표선 아이고... 가셨네 알림... 아 알림이 안 온걸요 그렇군요 어떻게 한판 하실래요? 한판 하실거면은 한판 안하고 한판이 느렸나봐요 죄송합니다 우리님 저기 한판만 더 하죠 저기 리밍트님 오신대요 오셨으니까 한판 하게끔 하고 가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리밍트님 들어오신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하죠 죽여버리고 하는 저기 저기 대찐이 아이디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너무 살벌한데 전 니값 못하고 있어요 전 니값 제대로 하고 있어서 문젠데 아 안녕하세요 아니 니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요 저는 저 니값 제대로 못해요 아니 골씨나리라는 골씨나리라는 이유로 계속 죽는다고 앞으로는 저는 우유 우유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우유님도 안되 안되겠다 엘링크님 비슷한 리그로 해야겠다 엘링그 좋다 엘링그 짭이다 짭 짭이다 아 다시 플레이어 세븐 갈킨다 근데 왜 처음부터 사기가 나오죠 펠리칸이 있네 아 또 나 먹히잖아 또 저 배 쓰고 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고스님 축하드려요 전문? 보안관? 저 외반데 아 폭탄광이 있어 아 어 뭐야 올이 두명 됐네 아 내가 보안관 걸렸으면 좋았을텐데 아 산이 너무 힘들어요 아 사람 무작위 아 무작위면 7,800이 하나씩 무작위면 7,800이 하나씩 무작위면 너무 제한이 되는데 어 맞다 우유님이 6번이라고 하셨는데 흠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오지마요 저리가요 나 진짜 진짜 제대로 게임하고 싶어 그냥 오지마요 진짜 진짜 오지마요 오케이 좋아 이제 나 혼자만의 세상이 됐어 이제 미션을 할거야 아니 뭐 귀터빌리아님 안녕하세요 귀터빌리아님 안녕하세요 귀터빌리아님 안녕하세요 어 어 들어왔어요 오케이 아 다들 날 죽일 것 같아서 싫어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펠리컨이죠? 우윤희 펠리컨이죠? 펠리컨이죠? 에잇 맞네 와 진짜 와 진짜다 자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우윤희님이 계속 저 따라오고 계셨고 펠리컨은 같아서 제가 죽였어요 저 보안관이에요 근데 제가 죽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 어 말할게 있는데요 윙트님 혹시 몇번이셨어요? 저요? 네 기억이 안나요 그런거 보면서 게임해도 되나? 어 근데 윙트님은 제가 아니라고 보증할 수 있음 아하 아하 왜냐면 둘이 둘이 오리이신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자기가 오리가 아니면 돼요 아 이거 오리 왕따시키는 게임이에요 혹시 지금 직업이 무엇인가요? 직업 뭐에요? 저 흉류쟁이요 몇번이셨는데요? 아 몰라요 그치 번호는 나도 기억 잘 못해 흠 뭔가 좀 말한게 아깝긴 하다 저 민트님 따라다닐게요 화요님 달아요 다시 저는 보안관이니까 계속 저 지겹게 따라오는 사람 죽일거에요 나리님 나리님 비비님 잡아요 나리님 비비님 잡아봐요 알겠어요 갑자기 왜요? 어 뭐야 화요님 왜 갔어 잘가요 화요님 왜가? 잘가요 어? 끝났네 끝났네? 한판 더 한판 더 맞네 수탄광이었네 어쩐지 역시 야 이번에 내가 구구덕 역사상 처음으로 활약했다 야 아 아니요 지마 나리님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구구덕 역사상 처음으로 캐리를 했다니까 처음으로 많이 캐리한게 아니고 처음으로 많이 캐리한건 인정 많이 캐리한건 인정 처음으로 캐리를 했다구요 제발 근데 나리님 제가 뭔지단지 아세요? 왜요? 제가 검은콩님 죽이고 제가 화요님 죽였어요 아 진짜요? 저는 우유님 우유님이 계속 따라오길래 저 죽이겠건에 죽였거든요 죽였거든요 저는 그냥 민트님 저는 그냥 민트님 뉴비 구경한 죄밖에 없어요 아하 아니 검은콩님 그 미션이 그렇게 올리길래 미션이 아니야 저는 아니 제가 게임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링크님 죽여야되는데 우유님 자꾸 말 썰리신다 어? 게임 정상적으로 하려면 링크님 떨어야되겠다 근데 이거 할지가 안날못한데 지금 이거 아 잠시만요 뭐라고요? 게임 정상적으로 하려면 날 죽여야된다고요? 투명홀이 있다 큰일났다 와우 근데 왜 투명이 있어? 파티홀이 투명홀이 파티홀이 누구 파티홀이 누구 파티홀이 누구 누구입니까 어? 뭐야 우유님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시지? 파티홀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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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 칼직 다 빠졌어 아 칼직 다 빠졌어 칼직 펠리칼 있다 야 뭐야 저거 어디까지 살아남은거야 저거 아니 아 잠깐 만나지마요 우리는 만나면 안되는 차이야 숨을 수 없나 이거? 아 나 숨고 싶은데 아 아까 거기있다 좋은 장식을 있지 참 오케이 거기 숨을 하겠다 그 순간 필리칸이 떴거든요? 응 고스나리님 이거 비비님 고스나님 지금 뭐에요? 여기서 보안관있어요? 저 예 저 맞아요 그럼 비비님 죽여봐요 맞네 맞잖아 살아있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어째서 비비님을 의심했는지 알려드리려면 첫번째 직업선택 시작할 때 있잖아요 네 잠시만 대찌님 아니 파티 걸리셨네 저 분 대찌님이 파티에요? 네 아니요 아까 거기있던 사람이 우유님이랑 대찌님인데 오케이 일단은 왜 저분이냐면 저분이 아 칼직 다 빠졌어 라고 할 때 바로 펠리칸이 걸려졌거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저분이 7번 아니면 8번일 것 같아요 펠리칸이 걸렸다 오오오오 되게 예리하신데? 네 그래서 제가 나린님 보고 나린님 나린님 바로 비비님 죽여봐요 라고 했거든요 보안관이라 하시길래 맞아요 근데 제가 찾았잖아요 네 근데 정답이었죠 네 펠리칸이 아니면 뭐 오리일 수도 있고 네 모르겠고요 일단은 일단 뭐 모르니까 난 건너뛰게 할래 스킵합시다 어차피 이거 종아니라 스타베게 난거야 오오 이러고 또 고스나니 두표 간다 이거 두표 간다 우유님이랑 겟지님 둘 중하면 저는 의심합니다 네 두 분 정하면 하 aquif을 입회 해야해 이거 야 근데 되게 리드 잘하신다 부럽다 엘링크님 아 저기 일단 숨어 하겠어 어 깜짝이야 나리님 나리님 네 저 나리님이랑 찰떡궁합 직업이거든요 아아 일단 밍트님은 아닌 것 같고 응 내가 죽이라고 하는 사람 죽여봐요 넹 이거 꼭두가시같은게 운전한 되게 기분이 좋구만 피지컬은 되지만 브레인이 없었는데 아쉽구만 내가 브레인이 아니구만 잠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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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나리님 요이님 썰어요 네 근거 근거 제가 흉내거든요 네 죽여 빨리 죽여 빨리 요이님 죽여 요이님 죽여 요이님 죽여 아이 에이 군성왕이야 이게 야 우유님도 맞구나 자 우유님 우유님 세명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제가 복수자여서 그렇거든요 아니 갑자기 킬포튼에 쓰나기길래 너무 놀라가지고 썰어버렸습니다 보스나리님의 보안관이라는거는 전판회의를 통해서 알 수 있을텐데요 아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킬을 누른거죠 그러면 잘못 킬한 벌을 받아야겠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밌다 게임 재밌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제가 하유우유님이 하유님을 써려고 보스님을 시켰어요 비비 연기 하셔야 할 듯 하하하하 티가 났어요 활성은 할래요? 그러면은 이거 우유님 싸울거 아니면은 배찜이 살면 될거 같애요 아 저 흉낸데요 편하여 흉내라도 네 하하핳 이거 탈승으로 간다고 이거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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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연기 들어가면은 다들 블록버스터 한편 본다고 뭔소리 이거 사리엔 추억 찍는거 아닙니다 지금 네 사리엔 추억 아니에요 네 저는 저는 이제 오리 걸리면은 고스님부터 썰고 갈렵니다 왜요 엘링크님이 모든 걸 주도하셨습니다 엘링크님을 먼저 썰고 하죠 모든 오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그냥 거기 저는 피지컬이 됐고 그분은 머리가 됐고 선 선 선 선 선 피지컬이 됐다니까요 뭔소리에요 썰 수 있는 직업이었다니까 보안관이면 시체 신고가 있는데 이걸로 복수자는 아닌게 확실해졌네요 안녕히 가세요 재밌네 갑자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한 분 더 죽이고 하셔서 편하게 쉬겠어요 좋겠다 좋겠다 와 와 그래도 고스날이 죽었음 네 그래도 고스날이 죽였음 됐어요 맞아요 고스날이님을 써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들린다고요 이제 고스날이 죽을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들린다고요 말을 못하는거지 들린다고요 고스날이 죽으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고요 이러면 고스날이 안들릴 줄 아셨나요 네 아니 들린다고 한 소리인데요 아니 계단과 민들 제가 말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우유님이랑 대찌님 둘 중 한명은 파티홀이니까 의심하라고 젠장 빨리 레디해요 아 분명히 일단 둘 중 한명은 파티홀이인걸 알고 있었으나 근데 대찌님인가 근데 엘링크님 되게 날카로우셨어 이번에 추리가 어떻게 그 순서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추리가 가능하셨지 그거 저도 말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생각 안해주기를 기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아 그렇구나 바로 총부살인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보안관리한거 바로 눈치채시고 엘링크님이 죽여야 죽여야 하길래 진짜 맞았어 와 진짜 아 아 아 아 공격이 날카로웠어 진짜 진짜 존경합니다 아 진짜 날카로웠어 소름돋았잖아 구구덕하면서 소름돋은거 처음이에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 구구덕 진짜 재밌어요 지금 인정 지금 말하면 안되겠다 아 말하면은 지금 잡힐 수 있어요 몇 번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몇 번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암살자가 링크님이라면은 말투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거라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무작위 고르면 되는거 아닐까 그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저희 엘링크님 진짜 날카로우시다 엘링크님 진짜 날카로우시다 야 엘링크님 진짜 날카로우시다 이 번호에요 엘링크님 신영 저리 가요 저희 저리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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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님 왜 따라오는거야 우유님 내가 죽인 기억이 없다고 아 밖에 돌았네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다 포브시키려고 오는거 같잖아 오지마요 진짜 어 그 직업 설명 한번 읽어보고 한번 아 우유님 오지마아 펠리카는 아니고 뭔가 카직일거 같긴 한데 어 뭐야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스나리의 크림대맨입니다 유튜브 다고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고스님 있는것을 되게 많이 모여계셨는데 일단 밍크님 있었고 저 있었고 고스 있었고 저도 누구있더라 비비님 계셨고 저 우유님 계셨어요 QWR 안계셨어요 민트님 안보이셨어요 민트님 있었지 않나 저 있었어요 QWR님 가죠 정콩님 아니면 QWR님인데 혹시 캑업 해보셨나요? 캑업 해보신거 같아요 이거 어 QWR님은 어디였어요? 약국에 약국에 있었다던데? 영매래요 시참 들어와요 시참해도 되죠 들어와요 지금 집고가면 암달자한테 살해당하지 않나요 아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물이 많잖아 기분이 좋구만 기분이 좋구만 기분이 좋구만 그리고 이거 플레이하실때는 저기 고스나리 방송은 소리는 꺼두시고 화면 내려주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나가지마시구요 일단 좌경단이 좌경단이 QWR님 썰고 만약에 아니면은 검은콩님 썰고 어? 동표이다 동표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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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QWR님 왜 썰어요? 아 오지마요 진짜 진짜 오지마요 진짜 오지마요 진짜 나 진짜 미션하고싶어 진짜 왜그래 우유님 됐어요 좋아 아주 좋아 드디어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겠구만 퍼브를 안당하고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겠어 좋아 금요일 좋아 금요일 좋아 금요일 좋아 내일은 싫은 날 금요일 좋아 금요일 좋아 뭐야? 저 그거에요 암살에게 킬 안되는 직업 아 진짜요? 에 저는 시체보면은 광기 시체보면 광기나는 직업 아니 그거를 그거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님은 안 살 어어? 썰었다 소리는 방송말하는건가요? 아 소리는 저기 방송을 끄시면 방송소리를 끄시면 돼요 그리고 구쓰구쓰덕은 말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말 만약에 목소리 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은 그냥 저기 하셔도 되고 구구덕은 소리 키셔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뭐 직업 뭔지 다 아실테니까 참 모르는 못들었는데 모르는데? 모르는데요? 저 복수자입니다 아니 그걸 말하면 어떠 얘기할거에요 아니 뭐 다 들었어 암살테는데 그거 말해도 돼? 다 얘기돼요 관계없어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아니 못들은 사람도 많아요 저도 저조차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시면은 괜찮아요 어차피 나는 살 수 있어 어? 저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거였구나 아하 그렇구나 바보네 나 나 바보네 나 바보네 나 바보네 여인님은 캐나다 거인건 아니었을거에요 제가 주도남님 제가 제 이직이 광고한 꼴이라서 만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태그거든요 네 맞아요 아 엘링크님 야 Q님은 개죽음을 당한걸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넘어가면 될거 같습니다 맞다 알겠습니다 비비민님 저랑 같이 다녀요 아, 뭔데요? 우리는 같이 다녀요 아, 코드는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 저는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네 아, 내 바보같이 왜 말했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 얘기 안 했었는데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제가 처음에 링크님 만나가지고 링크님 저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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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링크님 오리시잖아요 하면서 저 썰어주세요 했더니 진짜 써시더라고요 도발을 하셨네, 뭔가 아 아, 그냥 한번 해본 거였는데 이걸 근데 문제는 화요인님 그전에 저한테 그렇게 당하시지 않았어요? 골수님 직업 뭐예요? 해가지고 전 이거예요 이렇게 썰었잖아요 제가 네 한번 당하시면 됐지, 두번 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장의사로 뭐예요? 장의사로 뭐예요? 지체를 볼 일이라도 있나요? 근데 엘링크님은 저기 오리가 되면 말씀이 적어 주셔 오케이, 확인 네, 솔직히 장의사로 게임 할 일이 있나요? 이거? 장의사로 할 게 없죠 영맨사는 더 없지 유령 확인한 거 외에는 영맨사도 할 거 없고 장의사도 할 거 없고 야, 다 직이 직이 어디서 저기 그 냄새가 나네 그게 아니라 그 장의사는 그냥 직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그쵸 근데 정확히 장의사가 뭐하는 거예요? 장의사요? 시체 보면 직업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필요 없네 네 이미 죽었는데 알아서 뭐예요 그냥 저기 오리인지 그건지만 아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만 혼자 알고 이제 마지막에 직공하세요 라고 하실 때 이제 직공하실 때 이제 직공하실 때 이제 장의사로 이제 직업 안 거 있으면 중복되면은 거의 오리나 중기 확정이라고 보면 될 거 아 그렇구나 뭐 저기 QWA님은 게임 좀 시켜달라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게임 끝내신 거 없어요 지금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해가지고 하긴 계속 갈 거니까 불쌍하신 분 치고 링크님한테 한 몇 번 죽으실래요 일단 한시까지 한시까지 하지 않을까 한시까지 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일 쉬는 날이라 푹 자면 돼요 아니 근데 하필 왜 그때 싹 다 오리 걸리셨어요 아 야 근데 엘링크님 진짜 무섭다 오리 걸리면은 일단은 말씀이 줄어드는 거 확인 일단 오리 걸리면은 게임을 정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링크님을 퍼블리시켜야 되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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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판에 우리 셋이 동맹 좀 맺죠 직업이 달라도 세뇌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모이세요 일단은 칼직에 걸려도 일단 엘링크님 먼저 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썰기 우리 셋 중에 아무나 칼직에 걸려도 오케이? 네 오케이 링크님 먼저 썰는 걸로 칼직에 걸려도 아니 그러지 말고 진짜 아니 이것도 지금 참자 협의에요 지금 저기 지금 아이디도 죽인다 고신 아이디도 있는데 저 지금 공공의 적인데 지금 아 화요인님이요 저 이제 죽인다 꼬바스부로 바꾸면 되는 이제 전 죽인다 꼬바스부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전 죽인다 꼬바스부로 바꾸겠습니다 와아 마이크 꺼야겠다 왜요? 목소리 좋으신데 화요인님? 와 펜이에요 아아 와 펜이에요 곧시나리 펜이 안생기는 방송 분명히 고시나이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팸이 줄어드는 느낌이랄까? 아.. 몸이 좀 열이 나긴한다 근데 재밌다 내일 푹시면 괜찮아져요 맞아요 솔직히 인정 솔직히 인정 야 봐봐 봐봐 이거는 일단은 대찌님이랑 화유님이랑 우유님이랑 비비님이 게임을 너무 못했어 저도 못했어요 몰랐던거잖아요 와 저는 엘리크님 죄송해요 근데 제가 바보였어요 그 직이 있다는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바보같이 안됐는지 몰랐죠 아 잠깐 시작하지마요 한분 더 들어오실거에요 들어오실거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걸 보고도 아무런 의심도 안해 뭉쳐다니기만 해 이게 게임을 제대로 하는겁니까? 네 한분 더 들어오실겁니다 아 진짜요 들어오셨나요? 아 여기 지금 죽인다 들어오셨다 우유님이랑 비비님답습니다 근데 전파는 전파는 솔직히 말해서 고바스보 인정 네 솔직히 고바스보 인정합니다 근데 고스나리는 지금 여기 고하세요 11하루님도 들어오신데요 좀만 기다리시죠 네 사람 많아졌다 이거 야 이거 야 뒤늦게 사람 많아지는데 게임 좋은데 재밌는데 망정 못하시겠는데요 이거 직업 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좋아요 직업 밸런스 알아서 맞춰지네 느크님 어서오세요 처음오신분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기 아이디가 느크님이신가요? 느크 느크 저 저번 방송에 왔었는데 아 그래요 오셨어요 저번 방송이라 하지 말고 어제 방송도 왔다고 해줘요 매일 하고 있는데 음 그 저번에 계속 민망 죽여가지고 옳아두렸던거 같은데 지금 PTSD 오니까 조용히 하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한번 나가셨네 지금 들어오신다래가지고 한번 더 들어오실텐데 다 들어오셨나요 한번 나가셨네 지금 들어오신다래가지고 한번 더 들어오실텐데 오 자아 잠깐만 아직 시작하지마요 안들어가진다 왜 안들어가져요 연하나누님 들어와요 빨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고스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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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자 들어오세요 보니까 재밌죠 재밌어 보이죠 들어가졌다 이게 바로 갓씨나리에 갓씨나리 하면 안돼 이거 갓씨나리 하다가 갓씨레기 얘기 나왔단 말이야 갓씨나리 갓씨나리 하니까 갓씨레기라고 해가지고 잘왔다 자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1번 더 못키네 1번 떠나 1번 떠나 1번 떠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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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1번 아싸 누구에요 1번 나오셨다 1번 나오셨다 누구 다리님 2번이신가 아니에요 저는 1번이 아닙니다 다리님 2번이네 1번이 아니에요 1번이 아니에요 나리님 1번이잖아요 직업공자하면 안됩니다 알겠어요 제가 암살짜를 할 만큼 머리가 좋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걸 여기용해서 하시는거 아닐까요 그정도로 머리가 좋아하시면 먼저 대용시키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비비님 죽여봐요 일단 저분 초반번호인거 같고 웬만하면 칼짓 고를거 같거든요 저는 칼짓이 저는 칼짓이 갑자기 싫어졌어요 오리가 싫어집 아 근데 무작위가 결과적으로 나와서 칼짓 고를거 같다는거 무슨소리에요 세팅이 아 일단은 비비님이 나이스라고 했을때 초반번호인걸 으흠 쉿 QW님 조용히 하세요 이거는 저만 알고있는 비밀입니다 어 빨강러브하우스님이 누구시지? 이분 누구세요? 네? 연활하노님이세요? 누구세요? 저 빨강러브하러 왔어요 패스에서 빨강러브하러 왔어요 아아아아아 처음오신 분이구나 잘오셨어요 갓겜밖에 안하는 고스레일방송이에요 제가 나라입니다 갓겜만합니다 이제 미션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나리님 나리님 잠시 좀 따라와보실래요? 잠깐만요 관좀 열고요 됐어요 일로와봐요 나도 따라오지마요 저 장이사거든요 시치발끈하면 불러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유님 엿듣고 가셨는데 아하하하 그렇구나 오늘 서버 터졌구나 어 비비비 비비비님이 돌아가셨네 어디에요? 시체 신사조개셨네 이거 어디 어디에요? 시체 이거 그냥 종올린거에요 음 아 근데 떠 아 아 아 아 뭐야 뭐 지금 총쇼리 들리지 않아요? 저는 말해줄 수 있는거에요? 어 뭐지? 어 되게 불안하게 총쇼리가 왜 나 내가 갈지 안갈지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일단 흰색인데 흰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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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흰색이 누구에요? 저기 죽인다 고바스보 나도 스킵 그래서 나도 스킵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갑자기 난 죽인다 고바스보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그러지마요 자꾸 자꾸 제 얘기하는거 같잖아요 흫 죽인다 고바스보는거 아니 이러고 진짜 나 죽이는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저분 엄지님인거 같거든요? 갑시다 왜? 엄지님이에요? 어 엄지님이에요? 네 저분 엄지님인데요 아 진짜요? 어 엄지님이었구나 아 아 그럼 믿고 믿고 걸어야지 네 엄지님이셨구나 아니 제주도에서 감히 곧이나에 방송을 보시다니 제주도에서도 열정이야 시끄리스러우셨지만 엄지님 일이오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자세 아주 좋아요 나중에 어쨌든 일이 좀 오세요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밥 굿 우윤님 왜 할말 있어요? 없어요? 네 알겠어요 미안해요 엄마는 따라 도와줬나 크흠 으으응 할말 있어요? 아 Disease 길 따라 온거 롱 아 길 따라 온건데 또 곧ves날 이제던거에요? 액 네 안녕하세요 아핫 그러구나 어 뭐야 골대 민트님 응 blinkt님 돌아가셨다 응 여기 본질 과목 있는 데서 죽었어요 치트 있었어요 왜 도망가세요 이거는 웬만하면 늑트님 아니면 빨갛러브 하늘허스님인데? 아니 털러 안했는데? 늑트님이랑 새 갓라인치랑 밈이 밈이잖아요 아니 아무튼 늑은인 것 같은데 늑트님인 것 같애죠?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안할 수 없는 밈이다 집권해보세요 누구 투표해야 돼요? 네 어차피 죽일 거라서 직공해도 상관없습니다 암살자 있긴 하지만 집권해보세요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암살자 있어요 늑트님 뭔데요? 늑트님 직원 말해봐요 암살자가 어차피 있어 암살자 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니 어차피 직공 안해도 투표로 죽일 건데 네? 네? 안 들려 아니 도도쇠 아니 도도쇠 아니 도도쇠 아니 도도쇠 아니 도도쇠 네 이기게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 로잼 위기에요 어차피 도도쇠 아시는데요 네 그럼 잘 가세요 잘 못 들었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뭐지? 왜 이렇게 예의가 있지? 네 네 정말 강렬하시네요 너무 강렬하시네요 너무 강렬하시네요 내가 끝! 암살자 음 말해도 되는거에요? 엘링크님 또 그 사격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말해도 돼요 전파는 전파는 그었잖아요 아니 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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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뭘 걸려요 네 걸어요 안되겠어 새끼손가락 걸죠 새끼손가락 걸죠 제가 제가 거위면은 저기 엄지님한테 죽을게요 아 뭐야 뭐에요? 네 거무콕님 거무콕님 그 캬가시구요 고바스 형님 잘 가시길 바래요 아 드디어 엄지님 맞잖아요 엄지님 아 드디어 먹었는데 고바스 형님 보내드려야겠네 가시는길 편안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죠 제가 말했잖아요 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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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기 전에 이거 한 번 짓고 가야겠다 엄지곤지 엄지왕님 왕자는 되나요? 엄지곤지 엄지곤지 엄지왕자님 엄지싶 없지 바이러스 형님 없지 에이 엄지 엄지 진짜 미룰수있어요? 진짜 미룰수있어요? 일단 이거 2명씩 이거 펠리칸이라 2명씩 같이 다녀야돼 어? 펠리칸? 어 엄지님이 펠리칸인데 엄지님이 펠리칸 아니에요? 아 근데 스나이퍼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졸려요 아 이런 주무세요 어? 킷다우리아님 너무 무리해서 고생해보지 마시구요 건강이 무선입니다 근데 우유님이 되게 짐이 천량하다 거위했어요 거위 응 거위네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나를 지켜봐요 뭐야? 나를 지켜봐요 진짜 근데 아니죠? 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 전판이 당해가지고 에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냉가수 치고 가자 일단은 이거구나 오케이 ㅇㅋ ㅇㅋ 됐다 오케 오케 처리해요 오 나 막혔다 어 나 움직임 막혔어요 어? 저 죽어요? 저 왜 죽어요? 이게 뭐해요? 뭐야 나 지금 방금 막혔어 움직임 사보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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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여기 비둘기 없나 비둘기는 없었던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QW님 잘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엘링크님 일단은 믿으니까 진짜 아니죠 연예인이니까 저 죽으면 그 친구자가 범인이에요 어 풀렸네 됐어 다른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와봐요 저기 한번 화요인님만 따라다녀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여기 왜 죽어있냐 여기 예배당 아까 그 모였을때 우연히 거기 계셨잖아요 거기서 죽어있네요 그렇군요 어딘데요 위치가 어디에요 어 예배당이요 사냥이예요 예배당 예배당 근처에 있었네 네 네 일단은 네 지갑은 법이고요 네 어차피 죽어도 되니까 발표하는건데 아니 암살자 네 암살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은 아 알겠습니다 비밀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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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놀러와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아니면은 총 쏘는 방법을 모르거나 수고하셨어요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던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니 링크님은 솔직히 그 거위라고 말하셨잖아요 이제 링크님은 솔직히 쏠만하거든요 나 지금 제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틀렸죠? 어 틀렸네 어 등장 도도쇠인가? 도도쇠를 이기신가요? 잘가 도도쇠를 이기신가요? 안녕히 계세요 와 이겼다 아니 어떻게 하셨지? 아니 제 직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화요님? 아니 왜냐면 지금 화요님이 하려고 했는데 나 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리님한테 맞아요 화요님이 따라다니라고 맞아 그래야지 확정이 되니까 자 더 하실래요 마무리하실래요? 화이팅 아니 근데 찍었는데 이게 왜 맞지? 아니 찍은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마판으로 하겠습니다 마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고스님 죽였는데 그걸 찍었어요 지금 한판이 있는데요? 아 진짜 찍은거에요 그거? 네 네 엄청 잘했어요 일단은 죽이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어 야 의도가 되게 불신하시구만 의도가 되게 불신해 뭐야 나 근데 나 왜 방당해요 너무 좋은데 의도가 동풍이? 톡톡 여기 관전하시는데 여기 관전하시는데요 엄지님 엄지님 엄지님은 나한테 안돼요 엄지님은 나한테 안돼요 엄지님 왜 도발을 해요 그러다가 먼저 퍼블당하시면 어쩌실려고 아니요 이미 도발은 수없이 해봤어요 엄지님한테 저 일단은 죽이고 볼게요 이미 도발은 수없이 했어요 일단 죽이고 볼게요 일단 나라 일단은 일단은 저는 업보가 쌓인게 없기 때문에 몇판 스트레스를 많이 쓰였다 저한테 업보사 천 저한테 쌓이셨어요 진짜요? 제가 이번에 나리님 많이 이기게 해드렸거든요 지금 나리님 많이 도와드리면서 레스나리님 마지막에 일단은 저격 1순위가 들어와가지고 일단 2분부터 저격하고 하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부터 저격한다 하시는거죠 지금 아냐아냐 공주님 아니 엄지님 죽인다 공주 공주 인정하셨습니다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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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 얘기를 한마디도 안했는데 왜 내가 찔리는거 같지 난 공주님 좀 죽이고 갈게요 제가 이거 전 이거 하고 마판할게요 이거 마판이에요 숫자는 숫자는 참 그지 같군요 오늘도 전 전의 숫자가 너무 최악이라가지고 아 근데 전파 오랜만에 빠까면 다 전 싫어요 네 나이스 어이구 실패하셨네 저 진짜 오랜만에 깨끗었거든요 뭐야 저 케이거 나이스 한탄이다 저거 나리님이 불쌍해가지고 나리님 한번쯤은 제대로 게임 이기게도 싶어서 한번 진지하게 했는데 그럴거면 QW님 좀 승리시켜줘요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 저보다 저 다음으로 억울하신 분이 QW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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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분은 좀 많이 불쌍해 난 그냥 그분을 어 우윤이 뭐야 깜짝이야 저 누가 가 나리님이 지뀔랑 호녀일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왠지 죽일거같은데 느크님 도망가야겠다 잠깐만 검은콩님이 여기 세팅을 친다는거는 검은콩님 돌아가셨어요? 아 관전 아하 아하 오케이 어 깜짝이야 놀리라 아우 놀리라 아우 놀리라 아우 놀리라 이거 상황을 볼 때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우와 깜짝이야 이거 이거 일단은 보안관 킬링 아 보안관 아니에요? 네 일단은 제가 하냥님 말하실래요? 저랑 이제 대킹님이랑 동시에 가다가 그 엄지곤자님이랑 그 화요인님이었나? 그 기체가 동시에 있더라구요 네 일단은 우윤님 답시다 우윤님 말씀이 없으시네 그 귀여운 말트 어디가셨어요? 우윤님 직업 말해봐요 직업 직업 말할게 해드릴게 저 스토커요 몇번이셨어요? 몇번인지 나도 기억이 안난다 몇번이었지? 저런 고가스 보셨네 똑같은 질문에도 나도 대답 못할거 같은데 아니 그걸 기억하는 스판이 아니 그 아니 그 턴 기억합니다 자기 번호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하는 나랑 기억 안하는 스타일인데 아하 어 고시나리랑 같은 향기가 나네요 선 왜 선이에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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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판하고 오늘도 방송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신거야 도대체 뭐야 한양님 뭐하세요 미션하고 계시는구나 바로인데요 아 아니에요 어 어 이거 하고 옆판 제발 옆판 더 할거라고 됐어 좋아 가라쏘 링크님 나리님 나리님 저 직업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캐거요 캐거요 아 진짜요? 오리던데 뭐라구요? 뭐라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구요? 뭐 오리 아닌데요 저 따라다녀 뭐 오리 아닌데요 저 따라다녀 볼게요 제 오리인가 아닌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증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오리 아니에요 네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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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넝 으흐흐헉흐흐허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캐어 Jones 숨자 그래 숨는거야 소심 그렇지 잠자차라리 이러면 모를거야 진짜 들키지 말자 진짜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제 안되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역시 뭐야 응 바로 1초만에 뒤져줘 자 말 저기 말씀 이쁘게 하세요 말씀 이쁘게 하세요 뒤져줘는 약간 좀 험하니까 왜 죽었죠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세요 아 겁나 웃기네 저 누구에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리크님이 이거 룩클님한테 저 affected 죽이면은 띵 이긴다 했어요 네 그래서 룩클 님의 늑클 님에 제 대신 룩클 님을 죽였어요 그럼 룩클 님이 범인이네요 不對 룩클 님 3원 지체 Association 저는樓 sch Pacan 룩클 님 룩클 님 죽었어요 사났어요 어 사났어요 네 뭔가 저도 불안한데 도도새는 아니겠지 설마? 아니 지인네가 봐서 도도새는 아닌데 도도새 아니에요 제가 도도새였어요 안판두어 아니길 바랬는데 다들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러 가셔야지 안피곤해요 이제 1시에요 전 자러 가겠습니다 꼬바 수고하셨어요 나도 안피곤해요 꼬바 꼬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화이팅 저의 의지를 이어주세요 화이팅 다들 레디레디 화이팅 가시고 레디 한판에서 가실 분들은 레디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전 맙판 할게요 진짜 찐막 할게요 이제 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리조트 황팡이에요 그 팬투표를 해 구구답 투표에다 하지 마시고 저기 따로 그냥 그 유튜브 저기 뭐냐 좋아요에다 눌러주시면 안될까요 차라리 여기 투표로 하지 마시고 둘 다 해드릴게요 둘 다 해드릴게요 둘 다 해드릴게요 아니 아니 둘 다는 아니고 하나만 해줘요 둘 다 두 번씩 해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구독 몇 번 해드릴게요 파리 잡스 타시고 두개 두개 올리시는게 말이 되시나 아 아 좋아요 두 번 누르고 구독도 두 번 누르고 그러지마요 복시나리아 둘 다 억가심장 있어요 네 라고 하면 보통 네 라고 얘기하시는지 고하자 네 네 네 네 병가길 수 있다 펠리칸이 있네 펠리칸이 있네 펠리칸이 있네 와 방중으로 보는 구구다 펠리칸 보자기가 있네 펠리칸 보자기가 있네 보안간 보안간 보안간이 있네 게임이 이게 맞나요? 맞겠죠 칼직이랑 칼직이랑 칼직은 싹 다 놨는데 방금 전에 시나이퍼 있었나요? 없었던거 같은데 자 어드바이스 부탁드립니다 아 고슨이 엄지님 죽이러 갈건데 오실래요? 어 오케이 일단은 제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오세요 전 누구를 믿으면 좋을까요? 오세요 고슨이 고슨이팬은 저 따라오세요 고슨이팬 고슨이팬 고버스 본데 할 수 있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졸리 졸린데 졸려가지고 지금 헛소리 하시는거 같은데 뭐야 엄지님 돌아가셨네 흠흠 늑크님 자경단이죠 엄지님 언제 돌아가셨어 엄지님 어떻게 돌아가신거에요? 어디있까요? 아니요 보안간 보안간이에요 쓴거에요? 아니 보안간 제가 썰었냐고요 보안간으로 아니요? 지금 한번도 못썰었는데요? 오케이 왜 나는 캐나가입니다 보안간으로 신고돼요 빡종 보안간이에요 빡종 엄지님 빡종이래잖아 지금 내가 안죽여놔 난 보안간이에요 두판 했는데 아니 나 진짜 보안간이라고 늑크님 하장님 죽여요 근데 누구 죽여 누가 죽였어요 원닛님 누가 죽였어요 이거 지금 마이크 저기 안나와요 아 얘기하면 안되는구나 잠깐 얘기하지마요 얘기하지마요 맞아요 얘기하면 안되요 그럼 안되요 얘기하시면 안되네 얘기하면 안되요 예 맞아요 야 내 방 속에 내가 어긋날 뻔했네 야 찾았다 감사합니다 야 찾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들키지 바로 딸랑딸랑 뭐야 나 연예인이래 연예인인데 왜 딸랑딸랑 안거려 와 드시고 드셨어 근데 한양님 뭐해요 야 아 제체만 무시하세요 무시 안했어요 아 아직 대치님일 때 캐거일 때 꼭지기라고 하세요 아 한양님이 저 드심 저도 먹었어요 근데 저는 먹혔다가 뺐다가 의심을 한게 다시 죽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죽인거야? 살려줘 몰라요 그럼 여기서 오리가 한 명 남았다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죽었죠 왜 오리가 한 명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늑크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설득력이 없지 운영 맞는 말씀하시는데 왜 설득력이 없지 왜그래요 골씨나리가 저기 골씨나리였기 때문에 이제 퍼브를 당한걸 생각해보세요 네? 아닌가? 허윤님이 작은거 아니하죠 전 이미 열심히 오더했는데 맞아요 오더 많이 하셨죠 그럼 제가 그럴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유님 달죠 에? 저는 왜 달은거죠 그러게요 왜 달까요 어디 어디 나를 왜 이러고 나 뭐한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 늑크님은 아니야 늑크님은 아닌게 확실해 난 님들 조금 봤어요 부를까요 또 종..종 차야되나 낫세 부를 부가자 냐아 힘들어요 아아아아 으으으으으 한양님 우유님 눈에 보이는거 먹어보는페달이다 핫 ahora 킬킬 또 몸에 펼chio 열나게 시작했다 와 또 약먹고 자야겠다 이제 합иф 어 깜짝이야 그냥 alc sua 얘 write 왜 그러셨어요 진짜.. 아니 보안키를 내시면 어떡해 여기서.. 어..그러면은..누구에 날아야되지? 일단은..저는.. 음..나는.. 멜링크님한테 말했는데 네.. 링크님이 그냥..써셨어요..네.. 이게 다에요 미안~~ 근데 제주도..좋겠다.. 링크님..답을 알려줘요.. 일단 놀러가고 싶다.. 저도 일본여행 일본여행 가면은 맛있는데 알려드릴 수 있는데 혹시 될까요? 하필 링크님이 저 두분 의심하고 있거든요 공부실험.. 학생분들이 제일 싫어하는거 공부! 일본 굿즈샵 되게 잘되있어요 진짜 굿즈샵이 되게 잘되있어요 저는 갔다와봤는데 와..신세계에요 한국굿즈샵은 또 괜찮은데 한국굿즈샵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나가면 굿즈샵이 많이 있어요 아..랭크님 제발.. 아..랭크님 믿어요.. 아..랭크님 믿어요.. 아..랭크님 믿어요.. 이럴때만 믿어요.. 이럴때만 믿었어요.. 피규어 사주세요.. 무슨 피규어 사줄까요? 이럴때만 믿었어요.. 절대 안사줄거에요.. 그것만 빼고 사야지 제가 알려줬죠? 채팅으로 이걸.. 보안관 맞으시네? 보안관이 맞으셨네.. 아니 느크님이.. 아..랭크님.. 맞는말은 하셨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아..랭크님.. 이럴때만.. 이럴때만.. 맞는말씀하셨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이럴때만 죽으시고요.. 젠장.. 저도 이제.. 이만 잡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열이 좀 납니다.. 지금 좀.. 자러가야겠네.. 39도 아니면 빨리하세요.. 생방송 채팅으로.. 비.. 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게임하면서는.. 세팅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한 판만 더 할게요.. 네 좋아요.. 네.. 한 판만 더 할게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판만 더 하면 돼.. 데크님.. 한 번만 더 게임 이렇게 하면은 전 님을.. 스위치에서 강퇴할 수 있어요.. 어.. 걸려.. 게임을 왜 그렇게 해요 지금.. 걸려? 와와와와와.. 데미도 없어.. 매니저시구나.. 아하.. 애초에 지금 제가 방장해서 님을 강퇴시킬 수 있어..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해보고.. 일단은.. 아니.. 말투는 그렇다 치거든요.. 와.. 벌써 한 시야.. 벌써 한 시라고요? 진짜? 어 그러네 한 시 직원님.. 한 시야.. 시관이 느린데요? 진짜 범지님.. 검은콩님! 시관.. 아.. 저기 링크님.. 저기.. 검은콩님 킥해달래요.. 아.. 어.. 범지님이다.. 범지님 오셨고요.. 잘 오셨어요.. 범지공주님이다.. 이번엔 퍼블 안 당하게끔 골슨이가 열심히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를 퍼블시키지 마시고요.. 범지님.. 아니 근데.. 저 전장하고 아무나 죽여야지.. 하다가 한양 죽었는데 하필 편리칸이네? 아.. 아..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찾아갔어요.. 저 먹혔거든요.. 예? 이거 잠시.. 아 저 봤어요.. 어.. 저.. 검은콩님 킥해달래요.. 저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저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폰으로만.. 폰으로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톡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아..잠깐만.. 그.. 그.. 톱니바퀴 들어가봐요.. 톱니바퀴 들어가면은 플레이어 누르고.. 그 다음에 킥.. 네.. 발차기.. 어.. 발차기.. 오케이.. 됐어.. 됐어요.. 시작하세요.. 마판입니다.. 르크님을 보내려다가.. 아.. 내일 오후방송 하려고 했는데.. 이 몸은 상태로는 오후방송 못하겠는데.. 저녁방송 해야겠는데.. 저녁방송 해야겠는데.. 아세요.. 저녁방송만 하면 돼요.. 저녁방송.. 아.. 열이 오르네.. 아.. 있다가.. 좋군요.. 굉장히.. 있다가 좋아요.. 원래대로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저기.. 원심방송하고.. 저녁에.. 다른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와.. 내일은 쉬었다가 저녁에 방송해야겠다.. 정렬.. 일어나다..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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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송을 4시간 했습니다 4시간. 연속으로 4시간 하기 쉽지 않은데.. 아 건강에.. 나니 건강보단 방송 이제 힘내세요 시청자로서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 네 건강보단 방송 맞죠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와 감기 울면은 이거 정신없습니다 깜짝이야 놀랬네 이미 감긴데요 아 진짜요 이미 감기에요 오 깜짝이야 저 붉은색 붉은색 나올때마다 딸려 뭐야 느크님이 돌아가셨네 뭐야 우유님은 왜 나가셨어 뭐야 우유님은 튕기셨고 느크님은 죽으셨고 누굴까요 마이크를 버렸다고요 어 머리야 열이 오른다 채시로 채시 채시로 하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죽었는데요 느크님 흠 아 죽은게 아니라 종친거에요 종친거 종은 쳤는데 느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 어디서 돌아가신지 모르는구나 잘 흠 아 오케이 확인 감정처리 결과 말해줘요 빨강님이예요 반전 발현하셨겠지 나이님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저를 인간으로 생각하신거에요 저를 요괴로 생각하시는줄 알았는데 검은콩님 검은콩님 안 또 왜 하핳 하핳 진짜가 온이라고 생각하셨을텐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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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스님 아 왜이렇게 졸려 졸리 졸릴 목소리에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일 보러갈게요 아 아닌데 친구와요 나리님 빨강이 보냅시다 깜짝이야 빨강이 보냈어 빨리 아 저 뭘 보내요 스테이크 센파이죠 뭔시에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저기 스테이크 센파이 흠흠 반전 발현하기도 전에 죽었는데 스테이크 센파이 아 근데 진짜 웃겼어 진짜 스테이크 센파이 진짜 웃겼어 큐브 센트 큐브 스테이크 센파이 진짜 어 종종종종종종종종 어딨어 종 어딨어 종종종종종종이 없어요 종이 어딨어요 이것 집은 빔 빔 야 안... 안울려지네 야 아 아아 아 아 이거였어? 안.. 보스님 이럴때는 종 못 쳐요. 왜 그러세요 진짜. 그렇구나. 나 종 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종을 많이 안 쳐박아서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종치면 당연히 이거 거위가 이기죠. 그러면은. 음. 아. 왜요 왜요 왜요. 다 파먹혔어. 봤어. 보스님 여기 안에 계세요. 아 다 파먹혔어. 잡았다. 이겼다. 야 이겼다. 이겼다 잘했어요. 안 끝났네. 잘했어요. 아. 아니 그런데 나 때문에 바로 끝났잖아. 아이고. 이제 골스넬이 진짜 자러 가겠습니다. 근데 엄지님 안 드시더라고. 근데 엄지님이 뒤로 빼는 거야 그래서. 아. 솔직히 엄지님 한번 살려주긴 했어야 돼. 안 그랬으면 진짜 구구덕 접을 뻔했어. 먹혔어. 바로 해. 아니요 그럴리가. 아 먹혔어. 아. 사진 노출됐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거. 뭐냐. 제 프로필 사진 맞는데. 다른 사진이에요. 다른 사진. 그니까 제. 제 얼굴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일단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잘 자요. 잘 자요. 응. 고시나리 방송 2분만 해줘야 돼요. 뭐. 뒤진다 이런 거 안 돼요. 알겠죠? 이쁜말. 자. 됐고요. 나 이거 해보고 싶었다. 저기. 뭐야. 아 튕겼구나. 레디를 안 해서 튕겼구나. 흠. 자. 재밌었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잘 자요. 다들 출첵하신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가랍니 감사합니다. 꼬바. 내일 방송에서 만나요. not mad kor 일神. 안ezショNY. 비 alright. lookoutseen jej,